안녕하세요. 신의티비입니다. 오늘은 울삼바위에 얽힌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울삼바위 까마득한 옛날 옛적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산신령이 금강산에 내려와 주변을 둘레둘레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봉울이 몇 개만 삐죽 솟아있는 것이 영 볼품없어 배더란 말이지요. 고민하던 산신령은 세상에서 가장 장엄하고 아름다운 봉우리 1만 2천 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바위들은 이곳에 모이도록 하여라. 산신령의 말을 들은 바위들은 부랴부랴 금강산을 향해 갔습니다. 넓은 평야에 있던 펑퍼짐한 돌에서부터 저 멀리 바다 건너 제주도에 있는 구멍숭숭난 돌까지 세상의 바위란 바위는 모두 달려갔지요. 그런데 남쪽 울산땅에 있는 울산바위만 가만히 있지 뭐예요? 글쎄 드르렁 드르렁 잠을 자느라고 산신령의 말을 못 들었던 겁니다. 이보시오 여기 있던 바위들이 모두 어디로 간 것이오? 잠에서 깬 울산바위는 길 가던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산신령이 금강산에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봉우리를 만든다고 해서 바위들이 앞다투어 금강산으로 달려갔다네. 세상에서 가장 멋진 봉우리를 만든다는데 내가 빠질 순 없지. 울산바위는 허겁지겁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요? 저 멀리 웅장하고 높은 산 하나가 보였어요. 산 중턱에는 맑은 폭포수가 흘러내리고 새하얀 학들이 너울너울 춤을 추는 것이 마치 신선들의 놀이터 같았습니다. 올커니 경치가 이렇게 빼어난 것을 보니 이곳이 바로 금강산이로구나. 울산바위는 산기슬개에 자리를 잡고 앉아 땀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묻는 거예요. 여보게 자네는 어째서 금강산에 가지 않고 여기 있는가? 무슨 소리요? 여기가 금강산이 아니요? 어허 여긴 설악산이라네. 그게 참말이요? 어서 서둘러야겠네. 가봤자 소용없네. 이미 1만 2천 개의 바위들이 다 모였다는군. 하는 수 없이 울산바위는 설악산에 눌러앉게 되었답니다. 하루는 울산 고을원님이 설악산에 있는 양양고을을 찾아왔습니다. 울산 고을원님은 욕심 많고 심술극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고약한 성미를 익히 알고 있던 양양고을원님은 겁부터 덜컥 났습니다. 아니, 이 먼 곳까지 어쩐 일이시오? 양양고을원님이 묻자 울산 고을원님이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고을의 울산 바위가 이곳 양양에 와있다는 소리를 들었소이다. 그, 그렇소마한. 원래 울산에 있던 바위를 갖고 있으니 바위세를 받아야겠소. 해마다 우리 고울에 쌀첨섬을 바치시오. 그렇게 못하겠거든 울산바위를 도로 울산에 갖다 놓으시구려. 양양원님은 난처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쌀천섭을 바위새로 내라니요. 그걸 마련하려면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물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 커다란 울산바위를 울산까지 옮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양양원님이 땅이 꺼지도록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였어요. 열 살 난 원님의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아들의 물음에 원님은 고개를 가로자웠어요. 아니다. 네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니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잖아요. 아들이 졸라대자 원님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아들은 한참 뒤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간단해요. 저 울산바위를 다시 가져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옳거니 그러면 되겠구나. 이튿날 날이 밝기 무섭게 양양원님은 울산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쌀 전서문 준비해 오셨소. 울산원님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지요. 밤새 고민을 해보았는데 우리는 울산바위가 필요 없소이다. 그러니 그냥 도로 가져가시오. 뭐, 뭐요? 저 큰 바위를 도로 가지고 가라니 울산원님은 난처해서 어쩔 줄 몰랐지요. 그러자 양양원님은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울산바위를 가지고 가든가 아니면 보관료를 내시오. 보, 보관료라니? 우리가 울산바위를 맡아주고 있으니 당연히 보관료를 내야 하지 않겠소. 양양원님의 말에 울산원님의 표정이 잔뜩 일그러졌습니다. 결국 울산원님은 울산바위의 보관료로 쌀 백섬을 주기로 했답니다.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쌀 백섬만 빼앗기고 만 것이지요. 양양원님은 바위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답니다. 고맙다, 울산바위야. 내 덕분에 얻은 곡식은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 쓰도록 하마. 그 후 울산바위는 설악산의 명물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막내 마퉁이 어느 동네에 가난한 부부가 은장아기, 노장아기, 감은장아기라는 딸 셋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딸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누구의 덕으로 사느냐고 물었어요. 먼저 큰딸인 은장아기가 그야 물론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배꼽 밑에 샘의 덕태기예요. 라고 말해 아버지는 기뻐했지요. 둘째 딸인 노장아기도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흐뭇해했어요. 셋째 딸인 가문장아기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었는데 전 아버님이나 어머님 덕보다는 배꼽 밑에 샘의 덕에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해 아버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부료막심한 계집이라고 꾸지지며 가문장아기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호령했지요. 가문장아기는 한 살 때 입던 옷과 두 살 때 입던 옷을 검은 암소에다 싣고 머슴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가문장아기가 집을 나서려고 할 때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와 잘 가라고 손을 흔들다가 문설주에 부딪혀 눈이 멀었고 아버지는 마루에서 대돌로 내려서다 그만 문설주에 부딪혀 역시 두 눈이 멀었으며 언니들은 디딤돌 위에서 떨어져 각각 청진회와 흑진회가 되었습니다. 길을 재촉하던 가문장아기는 날이 저물 무려 해서 한 채의 오막살이를 발견하고 하룻밤 쉬어가게 해줄 것을 정했습니다. 흉악스럽게 생긴 주인 노파는 집이 코딱지만 한데 어느 쪽의 주인 엉덩이 되고 어느 쪽의 나그네 궁둥이 되겠소 하며 대뜸 거절을 했지요. 가문장아기도 지지 않고 여러 말로 간청하여 드디어 허락을 받았습니다. 피곤했던 가문장아기는 자리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갑자기 요란한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가문장아기는 노파에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노파는 큰 마퉁이가 말을 파가지고 굴려오는 소리라고 할 뿐 딴 말이 없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큰 마퉁이라는 사내가 방 안에 들어섰습니다. 노파는 그에게 손님이 왔음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큰 마퉁이가 화를 벌컥 냈어요. 어느 쪽에 주인 엉덩이 붙이며 어느 쪽에 나그네 엉덩이 붙이란 말이오. 노파는 자기도 처음에 거절하였으나 하도 간청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해 큰 마퉁이를 진정시켰습니다. 겨우 진정한 그는 말을 깨끗이 씻어 삶아내더니 노파에게 머리 쪽을 자기는 가운데 쪽을 그리고 손님인 가문장 아기에게는 맨 꼬리 쪽을 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또다시 요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둘째 마퉁이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둘째 마퉁이도 가문장 아기를 보고 뭐라고 하더니 노파의 말을 듣고 나서야 진정했습니다. 말을 삶아서 큰 마퉁이처럼 머리 쪽은 노파에게 가운데 부분은 자기가 꼬리는 가문장 아기에게 주었어요. 셋째 마퉁이가 돌아왔습니다. 노파가 손님이 와있다고 하자 그래요 한마디 할 뿐 말없이 말을 삶아서 머리 쪽은 가문장 아기에게 가운데 쪽은 노파에게 그리고 자신은 맨 꼬리 쪽을 먹는 것이었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가문장 아기는 자기가 가지고 온 쌀로 밥을 지어 큰 마퉁이 것부터 상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큰 마퉁이는 생전에 먹어보지 못한 군뱅이 밥이라면서 먹으려 하지 않았어요. 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내 마퉁이만이 밥상을 받고서 가문장 아기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숟갈을 잡았습니다. 형들은 막내 마퉁이가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서야 나도 나도 하면서 한 숟갈씩 떠먹었지요. 아침 식사를 마치자 가문장 아기가 형제들에게 저 마파는 구덩이를 저에게 보여줄 수 없을까요? 라고 물었고 이 말에 작은 마퉁이가 선뜻 앞장서서 가르쳐 주었지요. 직접 가서 보니 첫째가 파던 구덩이엔 물똥만이 둘째의 구덩이엔 마른 똥만이 막내 마퉁이가 파던 구덩이엔 파헤쳐진 흙이 사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문장 아기는 막내 마퉁이에게 그 사금을 모두 집으로 가져오게 했어요. 이튿날 가문장 아기가 큰 마퉁이에게 말을 팔아가는 대신에 이걸 팔아오실 수 없겠느냐며 말을 파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이없는 표정을 하며 한다는 말이 흥 별꼴 다 보겠네 흑덩이를 살 놈이 어디 있어 둘째에게 부탁하여도 마찬가지 대답이었어요. 막내 마퉁이만이 부탁을 받아들이면서 값을 얼마나 받으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물건의 값어치만큼 달라고 그러세요. 가문장 아기의 말대로 막내 마퉁이는 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장이 파할 무렵에 어떤 영감이 어허 오늘 이야말로 내 사고 싶은 물건을 보겠구나 하고 혼자서 중얼거리더니 값을 물었습니다. 막내 마퉁이의 말을 듣고 노인은 천냥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고 막내 마퉁이가 머뭇거리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 푼만 더 줍시오. 노인은 선뜻 그럼하고 하면서 천냥 한 푼을 주고 금을 샀습니다. 다음에도 이러한 물건을 가지고 오게 내가 사겠으니 노인은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저 갈 길을 가버렸어요. 막내 마퉁이는 집에 돌아와 천냥은 가문장아기에게 주고 한 푼은 자기의 주머니에 넣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가문장아기는 그 돈으로 집과 밭을 샀을 뿐 아니라 막내 마퉁이와 결혼을 했어요. 그들의 생활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금을 팔았지만 부지런히 일을 하기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가문장아기에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어진 것이에요. 생각 끝에 열 나흘 동안 봉사 잔치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봉사가 된 부모님이 어디에선가 꼭 나타나리라 생각되었기 때문이에요. 열 나흘에 걸친 봉사잔치가 다 끝날 무렵이 되어도 부모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가문장아기는 애가 탔습니다. 마지막 날 저물 무렵 이었어요. 대문을 지켜보고 있는 가문장아기의 눈에 지팡이에 의지한 두 소경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던 부모님이었어요. 단번에 달려가고 싶었으나 꼭 참고서 하인에게 지금 들어오는 두 봉사는 어찌했던 밥을 주지 말게 그리고 지금 있는 봉사들만 대접하고는 잔치를 끝내게나 분부대로 하인은 두 봉사에게는 이쪽입니다 저쪽입니다 할 뿐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남아있던 봉사들도 다 돌아가고 잔치는 끝이 났지요. 그제야 가문장아기는 달려가 부모님의 손을 쥐고 안채로 인도에 들이며 통곡하였습니다. 부모의 놀라움인들 오죽 했을까요? 가문장아기가 울며 새순물로 부모의 얼굴을 씻혀드리며 어머니의 눈을 세 번 그리고 아버지의 눈을 세 번 어루만지자 부모님은 눈을 뜨고 또 새로운 기쁨에 새로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문장아기와 막내 마퉁이는 양가 부모님을 봉양하며 검은 머리가 하얗도록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누명을 벗겨준 옷 성은 상이고 이름은 진이라는 재상은 조선명종 때의 유명한 재상입니다. 어려서부터 신동이라고 소문이 날 만큼 글의 이치를 터득함이 빨랐지요. 나이가 들어서는 웬만큼 나이 든 선비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문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부에 심취한 상진은 나이가 스몰이 되었는데도 장가를 가지 않고 후원의 방을 들여 혼자 밤낮으로 글을 읽었지요. 상진의 음성을 맑고 낭낭해 한밤중에 그 목소리를 듣고 읽기가 좋았습니다. 상진의 이웃집은 재상의 집이 있었는데 재상의 성은 조씨였어요. 조씨에게는 나이가 찬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의 방도 집안 후원에 지어진 별당이었는데 상진의 방과 담 하나 사이를 두고 있었어요. 조씨 처녀는 별당에서 나오지 않고 바느질과 수 놓는 것으로 소의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침 보름달이 뜬 밤이라 달이 크기도 했습니다. 하늘도 맑아 별이 주먹만 하게 보이고 풀림마다 이슬이 도로롱 굴러다니며 살랑거리는 바람이 절로 사람을 밖으로 이끄는 밤 이었지요. 조씨는 유혹에 못 이겨 밖으로 나와 마당을 거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낭낭하게 글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맑고 가락이 있어 사람의 마음을 끌기에 충분했지요. 조씨는 넘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해 그만 자신도 모르게 담벼락에 몸을 몸을 대고 듣다가 담을 넘어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버린 조씨는 문 앞에 서서 상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상진이 얼핏 고개를 들어보니 한 여자가 서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고 단정한 자세로 계속 글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공부할 만큼을 한 상진은 여자에게 물었어요. 너는 귀신이냐 사람이냐 내 방까지 들어왔다면 나에게 용건이 있어서 일터인데 무슨 일이냐 저는 이웃집 최상의 딸입니다. 원래 집안 법도가 엄격해 집 밖으로 나와 본 일이 없는데 오늘 문득 밤바람에 도련님의 목소리가 실려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을 따라 담을 넘어왔으니 도련님께서는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상진은 얼굴이 붉어지며 왈칵 성을 냈습니다. 너는 한나 평민의 딸도 아닌 제 상가의 딸인데 어찌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동을 하느냐 혼인을 하기 전에 여자이니 당연히 외관 남자를 멀리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 담까지 넘어온 것은 가문을 더럽히는 짓인 걸 몰랐단 말이냐 오늘 이 일을 마땅히 재산께 말씀드려야 하지만 너를 생각해 말씀을 드리진 않겠다. 대신 내가 부모님을 대신해 혼낼 테니 당장 종아리를 걷어라. 상지는 말이 끝나자마자 회초리를 들고 조시의 종아리에 피가 철철 흐르도록 때렸습니다. 어찌나 피가 흘렀던지 속옷까지 피로 젖어버렸지요. 그리고는 또 한 번 혼내고 다시 타일러서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조씨는 서운한 마음보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다시는 사심을 갖지 않고 규중 처녀로서 지켜야 할 바를 지키게 됐습니다. 후에 상지는 어느 집으로 장가를 들고 조씨는 홍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상지는 과거에 일찍 합격해 지위가 삼정승까지 올랐고 조씨도 자식을 열어둔 지체높은 집안의 안주인이 되었지요. 조씨의 정상한 아들들은 과거에 급제해 사원부와 사관원에서 벼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 아들은 궐에서 퇴청해 집으로 돌아오더니 방 안에 들어가 무언가를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하는데 의논하며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하는 폼이 꽤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런 아들들의 모습을 보던 조씨는 방 안으로 들어가 두 아들에게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에게 숨기지 못하고 말했지요. 상진이라는 정승분이 계신데 음란한 행시를 보였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이 너무나 해괴해 조정을 욕보인 책임을 물으려 성토알 소장을 작성하는 중이었습니다. 나이가 칠십이 다 되어서도 모범이 되지 못하니 죄를 물어 죽이기를 간청하려고 합니다. 조씨는 얼굴색이 바뀌며 아들들에게 지난 서녀시절 상진에게 종아리를 맞은 일을 이야기하며 상진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안방에서 상자를 하나 가져와 아들들에게 보였습니다. 상자 상자 안에는 피로 얼룩진 속옷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이 핏자국이 그분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말에 반신반의 하던 형제는 속옷의 핏자국을 보자 만들어 놓은 소장을 찍고 임금 앞으로 가 속옷을 보이며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상진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대들의 어머니가 아니었더라면 훌륭한 재상을 잃을 뻔했다. 임금은 곧 상진을 풀어주었고 젊은 날의 작은 일 하나로 상진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진이 이런 해괴한 일에 휘말리게 된 까닭이 있었어요. 상진이 오래도록 자식이 없다가 다 늦게야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쇠몰이 되어 장가를 간지 얼마 안 돼 죽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독수 공방하면서 수절을 하게 되었지요. 상진은 아들을 잃은 것도 슬펐고 며느리가 홀로 고생하는 것도 슬펐습니다. 상진은 밤마다 자기 전에 집안 문단속을 항상 했어요. 어느 날 밤엔 문단속을 하다가 며느리 처소에 갔는데 며느리가 옷도 입지 않고 방문도 닫지 않고 문턱에 머리를 기대고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상진은 멀리서 이 모습을 보고 민망하여 기침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며느리는 그 소리에 놀라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늙은 시압이가 며느리에게 이런 인륜을 어지럽히는 짓을 하다니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며느리는 방에서 목을 매 죽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며느리가 죽은 것에 놀란 상진은 불쌍히 여겨 장사를 지내주었지요. 이 말이 밖으로 돌자 며느리의 말 때문에 상진은 며느리를 범한 시압이가 돼버렸고 조정 대신들의 귀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자 대신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벌떼처럼 일어나 상진을 규탄했습니다. 사실에 참 거짓에 관계없이 상진이 어떤 활을 입어도 입게 될 형편이었는데 조씨의 말 한마디로 목숨을 구했으니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상진의 며느리는 왜 시아버지에게 그런 악담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수절을 하게 된 며느리는 혼자 돗방에 살았지요. 때는 여름이라 얇은 옷만 입고 몸을 드러낸 채 시원하게 문을 열고 잠이 들었는데 도둑이 들어왔다가 그만 이 모습을 보고 며느리를 범한 것입니다. 잠을 자다가 당해 놀랐겠지만 범인의 얼굴도 보지 못했고 화와 서러움을 참을 수 없어. 다음 날 밤 범인을 잡으려고 다시 몸을 드러내고 잠을 자는 척 했지요. 마침 지나가던 상진이 기침을 하자 앞뒤를 따져보지 않고 악담을 던지고 목숨을 끊어버려 상진이 누명을 쓰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동안 노파의 추권 안동의 권시성을 가진 사람은 그 행동이 방정하고 덕을 많이 쌓아 감사의 추천으로 회롱을 지키는 참봉에 임명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예순 살이었습니다. 집은 부유했지만 젊은 나이에 부인과 사별하여 자녀도 없었고 친척도 없었지요. 이 당시에 김우항 이라는 사람이 휘릉 별검으로 있었는데 마침 능의 일이 있어 권참봉 권참봉과 함께 밤을 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능을 지키는 자가 능에서 나무를 하던 나무꾼을 잡아왔습니다. 권참봉은 능에서 나무를 배면 안 되는 이유를 따져 그 죄에 대해선 태형으로 벌을 주려고 했지요. 자신의 죄를 묻는 권참봉 앞에서 총각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눈물만을 주르르 흘리는데 얼굴이 상놈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권참봉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며 무얼 하고 사느냐 소생은 사대부의 후손으로 일찍 아버지를 여의 얻는데 그때부터 집안이 기울어 입에 풀칠조차도 못하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누이가 있는데 저희 남매가 나무하고 물을 기러 어머님을 봉양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올해 70살이 되셨고 누이는 35살이 되도록 시집을 못 갔으며 저 또한 올해 30살인데도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나무를 구하기 힘들고 능이 가까이 있어서 죄인줄 알면서 능의 나무를 베었습니다. 저는 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권참봉은 권참봉은 최근한 마음이 들어 김우향에게 총각을 용서하면 어떨지를 물었습니다. 김우향의 동의를 구한 권참봉은 총각을 특별히 용서한다며 쌀 한 말과 닭 한 마리를 쥐어주고 어머님을 봉양할 것을 당부했지요. 머리 숙여 인사를 한 총각은 감사에 감사를 거듭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총각이 또 잡혀왔습니다. 같은 잘못을 두 번 저지른 총각을 권참봉이 크게 나무랐지요. 총각은 서럽게 울었습니다. 어르신네가 저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지만 노모가 추위에 떨고 계신 것을 보고 눈이 너무 내려 산에 올라갈 수 없게 된 것을 보니 이곳 밖에 나무할 곳이 없었습니다. 벼루기도 낯짝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어르신의 낯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가난을 어쩌지 못해 하는 총각을 본 권참봉은 더 꾸짖지도 못하고 난감했습니다. 김우항은 이 모습을 보고 있다가 한마디 했지요. 권참봉 저 총각은 닭 한 마리 쌀 한 말로는 감화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대로 행하시면 권참봉이나 저 총각이 모두 병안할 것입니다. 권참봉은 상처하고 자재가 없으니 저 총각의 누이를 후처로 삼으십시오. 권참봉은 흰 수염을 쐬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 비록 나이는 많으나 근력이야 아직 젊은이 못지않지. 뜻을 알아차린 김우항은 총각을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권참봉님은 참으로 훌륭한 군자시다. 집안은 부유하지만 부인과 사별하여 자재가 없으시지 너의 누이가 나이가 차도록 성혼하지 못했다 하니 권참봉님과 혼인을 한다면 자네 집도 의탁할 곳이 있고 참봉님도 마음둘 곳이 생기니 서로 좋지 않겠는가. 총각은 혼사에 관련된 일이라 어머니께 여쭈어야 겠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어머님께서 집안이 몰락할 대로 몰락하여서 더 이상 조상대의 문벌조차 입에 담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비록 선대에 없는 일이긴 하지만 2년이 일이 닿았으니 그리하도록 하자며 허락하셨습니다. 김우항이 김우항이 기뻐하며 권참봉에게 적극 권해서 고택일해 혼례를 치렀습니다. 신부는 명가의 후예답게 현숙한 부인이었어요. 하루는 권참봉이 그 일 이후로 25년이 흐른 뒤 김우항은 안동에 부임하게 되었어요. 부임한 그 이튿날 누군가가 면회를 청해 만나보니 바로 25년 전에 권참봉 이었습니다. 나이를 따져보니 올해 여름 5살에 노인인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했고 지팡이 하나 짚지 않은 빠른 걸음으로 사뿐히 자리에 앉았는데 그 분위기는 마치 신선 같았습니다. 한참 회포를 풀다 권참봉 이 입을 열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김공을 다시 만나 뵙게 된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예전 김공의 권유덕에 저는 현명한 부인을 얻어 아들 둘을 내리낳고 지금까지 해로 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글공부를 해 서울에서 진사에 나란히 올랐고 내일이 바로 집에 오는 날입니다. 마침 대감님이 1년에 오셨습니다. 저희 집에 들러주십시오. 그것을 청하러 왔습니다. 김우항은 당연하다며 다음 날 집에 들를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김우항은 술과 안주를 마련하고 기생과 악공들을 대동해 권참봉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권참봉의 권참봉의 집은 집 주위로 나무와 물이 조화를 이루고 화초와 대나무 숲이 우거진 가운데 있는 참 좋은 집이었습니다. 이윽고 권참봉의 두 자재가 당도하여 들어오는데 급제자의 복장을 난 풍채가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행차를 보기 위해 구경 나온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았지요. 김우항이 형제를 불러 나이를 물었더니 스물 네 살과 스물 세 살이었습니다. 권참봉이 고향으로 돌아와 이듬해와 그 다음 해에 연달아 얻은 것이었습니다. 형제를 데리고 문장을 짓게 해보니 용모가 뛰어난 데다가 문장 또한 주옥 같아 난영 난제라 할만 했습니다. 김우항이 칭찬에 칭찬을 거듭하자 권참봉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날 줄 몰랐지요. 권참봉은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을 가리키며 알아보겠느냐 고 물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지난 날 능에서 나무를 하다 인연을 맺은 권참봉의 천암으로 벌써 55살이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권참봉은 김우항에게 자고 갈 것을 권했어요. 김우항은 그날 그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샜습니다. 이튿날 아침 권참봉이 음식상을 놓고 겸상한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려는 듯 머뭇머뭇하는 눈치가 보여 김우항이 머뭇거리지 말고 말을 하라고 일렀지요. 그제야 권참봉이 말했습니다. 제가 항상 은혜에 감사해 언젠가는 꼭 갚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행히도 만났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지만 제 부인이 또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하니 예법을 생각 마시고 다만 은혜에 인사하고자 하는 마음이라 생각하십시오. 잠시 안방에 들러 인사를 받아주시면 어떨지요. 말을 들은 김우항은 그 말이 그럴듯하여 마루에 앉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권참봉의 부인은 절을 하면서도 너무나 감격해 눈물을 흘렸지요. 부인 뒤를 따라온 두 젊은 부인도 절을 했는데 권참봉의 두 며느리 였습니다. 권참봉은 다시 김우항을 골방으로 안내했어요. 들어가보니 한 노파가 대여섯 살 먹은 어린아이처럼 머리털이 까맣게 나있었고 손으로 창틀을 짚고 서서 빠끔한 눈으로 어릿하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권참봉이 김우항에게 저 노파가 바로 자신의 장모라고 했어요. 벌써 나이는 아흔다섯 살이었는데 계속해서 어릿하게 먼 곳을 바라보며 입으로 무언가를 되뇌고 있었습니다. 권참봉은 김우항에게 그 말을 들어볼 것을 권했어요. 김우항이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다름아닌 이런 소리였습니다. 김우항은 정승 되소서 김우항은 정승 되소서 권참봉의 장모는 김우항의 은혜에 감사하여 25년 동안 매일 추건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정성을 하늘이 몰라볼 수 있었을까요? 김우항은 노파의 추건을 듣고 흐뭇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추건 덕 이었을까요? 김우항은 숙종 조에 이르러 정승 이 되었습니다. 정승 이 된 김우항은 후에 영조가 되는 연인군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기 평생 벼슬하던 경력을 말하는 중에 권참봉의 일을 말씀드렸고 이야기를 들은 연인군도 대단히 기이하게 여겼답니다. 연인군이 왕위에 오른 후 식년시에 급제자들에게 증서를 내리는 날 우연히 이름들을 보니 안동진사 권 암우개가 있었는데 바로 권참봉의 손자였습니다. 임금은 즉시 특지를 내렸지요. 정승 김우항에게 권참봉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이하게 여겼는데 이제 그 손자가 진사가 되었으니 우연한 일이 아니로구나. 특별히 능참봉을 제수하여 그 조부의 자취를 잊게 하여라. 영남 사람들은 이 일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사만 년을 산 사람 사만 사만이란 사람은 아내가 있는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나 가난했던지 보다 못한 아내가 자기의 기다란 머리채를 잘라 남편에게 내주었어요. 집안에 먹을 쌀이 한 톨도 없으니 장애가 팔아서 쌀을 사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만이 머리채를 가지고 장으로 떠나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도무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내는 언제쯤 남편이 쌀을 사가지고 돌아오려나 하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기다렸는데 집안으로 들어서는 남편을 보니 쌀 대신에 총 한 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이없어 하는 아내에게 사만이는 싱긋 웃으며 이젠 포수가 되어 생계를 유지하겠다고 자신 만만하게 말했어요. 그날부터 사만이는 매일 사냥을 나갔습니다. 안개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날이었어요. 사만이는 사냥의 정신이 팔려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산중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간신히 동굴을 하나 발견하여 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웅크리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예쁘디 예쁘게 생긴 여인이 사만이에게 엽총을 줄 수 없느냐고 말을 건넸었습니다. 총이 왜 필요하시오? 전 어느 포수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육신은 썩었지만 머리채는 청밀의 덩굴에 걸려있지요. 저의 유고를 안치해주세요. 잠에서 깬 그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여인이 일러준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는 몇 해나 묵었는지도 모를 해골이 청밀의 덩굴에 걸려있었어요. 사만이는 해골을 보자기에 잘 싸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만이는 유고를 모셔오기만 하고 안치는 하지 않은 채 잊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만이가 사냥을 나가고 없는 사이에 나를 모셔주오 나를 모셔주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부인이 살펴보았지만 방에 사람은 없고 어디선가 소리만 나는 것이었습니다. 잘 들어보니 방 한 구석 보자기 안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보자기를 조심스레 열어보았더니 해골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인은 해골의 바람대로 양지바른 곳에 잘 묻어주었지요. 그 후 사만이의 집은 갑자기 부자가 되기 시작했고 갑자기 부자가 된 사만인 에 대해 동네 사람들은 이말 저말 수긍 거렸습니다. 하루는 수다쟁이 여인이 찾아와 어떻게 하여 부자가 되었는가 를 물었습니다. 사만이 부인은 거림없이 해골을 잘 묻어준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했지요. 이제 넉넉히 살게도 되었으니 저 해골을 내버릴까 생각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만이의 꿈속에 그 여인이 나타났어요. 나는 이 이상 당신 해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를 버리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내일 모래면 죽게 될 겁니다. 사만이는 깜짝 놀라 그 여인에게 빌었어요.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을 뿐더러 살아 있는 한 잘 모셔드리겠다고 몇 번이나 맹세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사만이가 불쌍히 여겨졌는지 여인은 사만이에게 곧 닥쳐올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집신 세 켤레와 밥 세 그릇을 가지고 삼신산에 올라가 치성을 들이세요. 그러면 배고프고 신발이 다 해진 저승사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잡으러 오는 길이지만 배고프고 신발이 없기 때문에 밥과 집신에 눈이 멀어 당신을 데려가는 것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이튿날 사만이는 꿈속의 여인이 시킨 대로 삼신산을 올라갔습니다. 치성을 들이고 인노라니 아니나 다를까 저승차사 셋이 나타나 밥과 집신 만을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 후에 사만이는 사만 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저승사자들은 자기들의 실수를 깨닫고 여러모로 그를 붙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승사자들은 꾀를 내어 어느 겨울 물에서 숯을 씻고 있기로 했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어떤 노인이 지나다가 그 모습을 보고 허허 웃더니 참네 사만 년을 살아도 숯을 물에 씻는 일은 처음 보는 구만 숯도 씻으면 휘어지는가 그러면서 또 한바탕 웃어댔습니다. 저승사자들은 올타코나 하고 사만이 손목을 잡고 저승으로 가버렸답니다. 오늘의 동화 선비의 행운 조선 성종 시대에 공주에 사는 이시성을 가진 가난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진사과에 합격하고 정시에 응시하려고 했지만 과거를 보러 갈 비용이 없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공주 목사에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한마디로 거절했지요. 하는 수 없이 이 진사는 하나뿐인 도포를 술집에 잡히고 쌀 한말을 얻어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과거를 봅니다. 만약 낙방을 한다면 물에 빠져 죽을 테니 내가 돌아오지 않거든 과거 발표가 나는 나를 기일로 삼으세요. 도포도 없이 가만 쓰고 길을 떠나는데 멀리서 주모의 딸이 뛰어왔습니다. 진사님 도포를 가져가십시오. 지금 그 복장으로는 서울에 들어가실 수 없지 않나요? 어머니가 잘 모르셔서 옷을 받아 두신 것 같으니 가져가시고 그 쌀값은 제가 대신 치러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라도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어찌 어찌 서울에 도착해 과거는 보았지만 이번에도 이진사는 낙방을 했습니다. 결심대로 강에 뛰어들기 위해 강가에 섰는데 끓어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서 이진사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이때 마침 궁궐에서 경비를 서기 경비를 서기 위해 호남에서 올라온 병사가 지나가다가 이진사를 발견했어요. 이진사의 딱한 사연을 듣던 병사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간호를 계속 해드려야 하는데 국명이라 어쩔 수 없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돈이 얼마간 있는데 이걸 드릴 테니 제 대신 경비를 서주실 수 있을까요? 이진사는 어차피 버린 목숨이라 생각돼 좋은 일 하는 셈치고 그러마 했습니다. 그 병사의 이름으로 궁궐에서 지낸지 한 달이 돼 가을이 되었어요. 보름달이 뜬 어느 밤에 잠도 오지 않고 여러 생각에 마음을 다스려볼까 하고 몰래 대궐 안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은 없고 단풍하고 국화가 달빛을 받아 고왔어요. 아무도 없으니 마음 터놓고 구경을 하는데 단풍나무 아래 종이와 붓이 놓여있고 단풍과 국화를 소재로 한 글도 놓여 있었습니다. 전부 여덟식으로 이루어져야 했지만 이렇게 여섯식으로 끝나있는 글을 보니 글을 공부한 사람으로서의 끼가 발동했지요. 그래서 마지막을 채우고 나니 사람이 두런두런 말을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진사는 수풀 속에 숨었어요. 사실 임금이 단풍과 국화를 구경하면서 씨를 씨를 짓다가 뒷간에 다녀온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진사를 나머지를 채워놓았으니 임금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 누군가가 정원에 들어와 그를 지어놓았을 것이라 생각해 임금은 당장 나오라고 호통을 쳤지요. 이진사는 겁을 먹고 임금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리고는 죄를 빌며 어떻게 된 일인지를 말씀드렸어요. 임금은 웃으며 이진사에게 말했습니다. 얼마 후에 별시가 있을 것이다. 꼭 응시하도록 해라. 인사를 드리고 나온 이진사는 정말 며칠 뒤에 별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금님의 말씀대로 이진사는 과거를 보러 갔고 임금님이 직접 주제를 냈지요. 주제는 금원 풍국 시로 궁궐 안 정원의 단품과 국화에 관한 글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격식 없이 짓도록 했는데 이진사가 지어서 올리자 임금이 직접 골라 장원으로 뽑았어요. 임금을 아련하는 날 임금이 무슨 벼슬이 갖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임금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버라 공주 목사는 이진사가 과거를 보러 오는데도 쌀 한 돌 주지 않았으니 바직하고 이진사를 공주 목사에 임명하라. 호남의 병사에게는 의무를 면제해주고 주모의 딸은 이진사의 첩으로 삼아라. 이진사는 임금님의 은혜로 가난에서 벗어나 영화를 누리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물 때문에 싸운 사람들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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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적 울산과 언양의 행정구역이 달랐을 때 이야기입니다. 웅촌면은 울산군이었고 삼동면은 언양현이었어요. 두 지역을 나누는 기준이 해발 530미터인 복골재였습니다. 이곳에는 물이 펑펑 쏟아져 내렸는데 문제는 물길이었습니다. 복골재는 꽤 애매한 위치에 있었어요. 복골재 관할은 언양현 삼동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깝기는 울산군 웅촌면이 더 가까웠지요. 복골재에서 두 지역 사람들이 만나기라도 하면 핏대를 세우며 다퉜습니다. 우리가 더 가까워 그게 무슨 소용이야 관할 지역은 우리야 왜 언양밥 먹고 울산구실 하려고 해 물싸움이 날 때마다 웅촌 사람들은 흙을 한 삽씩 떠서 도망갔습니다. 물길이 웅촌 쪽으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흙을 왜 가져가 삼동면 사람들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언성을 높여야 하니 살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속상해 못 살겠습니다. 언양사람과 웅촌 사람들의 싸움으로 언양현감도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언양현감의 입장에서는 삼동면 주민의 편을 들어줘야 하겠지만 그 방법으로는 해결이 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삼동면은 물이 풍족한 지역이었어요. 비료하지도 않은 물 때문에 싸우며 산다는 것 자체가 현명한 삶은 아니다. 결심을 한 언양현감이 삼동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삼동면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좋은 방안을 찾았을 것이라고 기대가 컸지요. 큰 마음을 먹고 웅촌 쪽으로 물을 흐르게 합시다. 실망한 삼동면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언양현감이 다독이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물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언양현감의 긴 설득이 이어진 끝에 삼동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결국 삼동면 사람들은 웅촌 쪽으로 물을 흐르게 했지요. 그 뒤로 두 지역 사람들은 물싸움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신기한 붓 옛날 옛적 중국의 어느 마을에 마량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량의 부모님께서는 안타깝게도 마량이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마량은 늘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마량에게는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나는 꼭 훌륭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될 거야. 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림을 많이 그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종이와 붓이 필요했지만 마량은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살 수 없었지요. 그렇지만 씩씩한 마량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어디서든 열심히 그림을 그렸지요.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나 나뭇가지로도 그렸고 하다못해 손가락에 물을 묻혀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자 마량은 이제 어떤 그림이든 척척 그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세상에나 마량의 그림을 보셨어요? 그럼요. 봤지요. 깜짝 놀랐지 뭐예요. 솥에 그린 그림을 보니 따뜻한 밥이 나올 것 같고요. 호랑이 그림은 당장이라도 어흥 하면서 튀어나와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더군요. 그러게 말이에요. 마량은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동네 동네 사람들은 마량의 그림을 보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량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꿈속에서 머리와 수염이 새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예야 마량아 이 붓을 받아라 그리고 꼭 좋은 그림을 그리도록 해라. 마량이 깜짝 놀라 깨어보니 신기하게도 꿈에서 본 그 붓이 손에 쥐어져 있는 겁니다. 어? 꿈이 아니었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멋진 붓이 생겨 신이나 마량은 당장 날개가 커다란 새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림 속의 새는 마량에게 인사를 하듯 날개를 힘차게 펄럭이고는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어요. 아 이건 신비한 요술 붓이야. 꿈에서 본 할아버지 말씀대로 이 붓으로는 반드시 좋은 그림만 그리겠어. 그날부터 마량은 신비한 붓으로 더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너덜너덜 노덕이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는 근사한 새 옷을 낡은 호미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날이 선 호미를 또 깜깜해도 불을 켜지 못하는 집에 가서는 환한 등잔도 그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림과 똑같은 물건들이 튀어나왔지요. 마량은 사람들을 위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이웃 마을 욕심쟁이 부자가 듣게 되었어요. 뭐라고? 그런 가난뱅이에게 요셀붓이 있다고? 아이고 배야 욕심쟁이는 마량의 붓이 정말 갖고 싶었습니다. 배가 아파 도저히 안되겠다. 어서 가서 마량을 데리고 오너라. 욕심쟁이는 부하들을 시켜 마량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마량아 너의 붓이 신비하다고 들었는데 어서 색이 근사한 비단 한필을 그려보거라. 죄송하지만 저는 이 붓으로는 꼭 필요한 그림만 그립니다. 내가 붓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그림이 한번 보고 싶어 그러는 구나. 그리고는 다시 마량에게 화려한 비단 그림을 그려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량은 이번에도 꼼짝하지 않았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욕심쟁이는 마량을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잘 듣게 해서 값비싼 비단을 그리라고 하지. 어떻게 해야 할까. 깊은 고민에 빠진 욕심쟁이는 결국 마량을 굶기기로 했습니다. 배가 고파지면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며칠 뒤 욕심쟁이는 힘없이 누워있을 마량을 생각하며 살며시 창고에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욕심쟁이의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지요. 마량이 글쎄 맛있는 음식을 잔뜩 끓여놓고 신나게 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런 괘씸한 놈을 보았나 안되겠다 저놈의 붓을 당장 빼앗아라. 하지만 마량은 재빨리 열쇠를 그려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높은 사다리를 그려서 담장을 넘었지요. 마지막으로 바람처럼 빠르게 달리는 말을 그려 멀리 멀리 달아났습니다.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 도착한 마량은 그곳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림을 그려주며 살았어요. 그렇지만 신비한 붓에 대한 소문은 이제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당장 마량을 잡아오라고 했어요. 이 나라의 임금님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왕이었거든요. 내가 그린대로 똑같이 나오는 신비한 붓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을 그려보거라. 하지만 마량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임금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성실급한 임금님은 마량이 들고 있던 붓을 빼앗아 자신이 직접 그리며 말했어요. 나와라 황금아 눈이 부시도록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아 어서 나와라.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림 속에서 황금은 커녕 큰 구렁이가 스르륵 기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임금님의 그림 속에서 몸을 둘둘 휘감아 조이기 시작했어요. 마량은 위험해진 임금님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렁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살살 쐬라듬자 몸이 점점 자라지더니 이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요상한 무슨 니 말만 듣는구나. 그렇다면 니가 그려줘야겠다. 내가 지금 가슴이 몹시 답답하니 시원한 바다를 그려보거라. 마량이 어쩔 수 없이 넓고 푸른 바다를 그리자 이번에는 커다란 배를 그리라고 소리쳤어요. 배 그림이 완성되자 임금님은 그 배 왕자님 공주님 그리고 신하들까지 잔뜩 태웠습니다. 마량아 이제 우리가 즐겁게 배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산들산들 바람을 그려보거라. 마량이 산들바람을 그리자 임금님은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하하 좋구나 좋아 바람은 살랑살랑 물결은 넘실넘실 그런데 기분 좋게 불던 바람이 갑자기 거센 바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살이 새져 배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왜 이러냐 어서 멈춰라 마량아 이러다가 우리 모두 물귀신이 되겠구나. 하지만 바람이 더욱 새차게 불면서 임금님이 탄 배는 그만 홀딱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바다로 서서히 가라앉아 버렸지요.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본 마량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 후 마량은 신비한 붓을 들고 어디론가 사라져 다시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형제의 이야기 옛날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안우비고 동생의 이름은 바타였어요. 형 안우비는 결혼하여 아내가 있었지만 동생 바타는 아직 젊어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타는 키가 훤칠하고 힘이 센데다 잘생겨서 이웃 특히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두 형제는 우애가 깊었습니다. 바타는 안우비와 형수의 집에 함께 살고 있었어요. 농장이 딸려있는 작은 집에 살면서 세 사람은 더없이 행복하고 병원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이 트면 바타는 가방에 빵을 집어넣고 형에게 인사한 뒤 조금 떨어진 강가의 밭으로 향했습니다. 이때가 그에겐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키 큰 파피루스 숲 뒤에 보이는 나일강물은 새벽빛을 받아 반짝이고 부드러운 풀들이 발밑에 사각사각 밟힙니다. 막 잠이 깬 새떼들은 종려나무 가지와 꽃들 사이를 바비 오가지요. 길을 지나가던 바타는 자주 멈춰서 물총새나 따옥이가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걸 지켜보곤 했습니다. 또 바타는 악어떼들이 득실거리는 강한 가운데서 낚시질하는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바타는 근심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암소를 몰고 가 풀을 먹였어요. 맛있는 풀이 있는 장소로 데려가면 암소들은 그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기에 세워주세요. 여기 풀이 맛있거든요. 바타는 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암소들은 풍부한 우유를 만들어냈고 해마다 건강한 송아지도 낳아주었지요. 저녁때 바타의 어깨엔 우유가 가득 든 항아리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고 행복한 표정으로 형과 예쁜 형수가 반겨주는 집으로 돌아왔지요. 또한 바타는 일터에서 돌아올 때마다 양파나 샐러드 야채 샐러리 이집트 콩 오이 등을 따오곤 했습니다. 북쪽에서 시원한 산들 바람이 불어올 때 바타는 테라스에 앉아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들이키며 완두콩이나 잠두콩을 넣고 끓인 수포와 구운 생선 그리고 야채가 들어간 치즈를 곁들여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양간으로 돌아가 마른 갈대로 만든 침대에서 가축들과 함께 잠을 잤지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고 나일강의 계절도 바뀌었습니다. 바타가 나이를 먹고 아이를 낳고 죽을 때까지 이런 날들만 계속 됐다면 이 이야기도 존재하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바타의 운명 앞엔 놀라운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매년 봄이 끝날 무렵이면 나일강의 신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신은 나일강의 거센 흙탕물을 범람하게 하여 강가의 밭을 기름진 흙으로 덮어줍니다. 이렇게 달이 세 번 차고 기우는 동안 물을 머금은 땅은 양분을 흠뻑 빨아들이지요. 그리고 흘러넘쳤던 강물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 강독 사이를 흘러갑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릴 시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어느 가을날 밭을 찬찬히 살펴보던 아누비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쟁기를 손보고 씨앗들을 준비할 때가 됐구나. 내일 아침 소 두 마리의 쟁기를 달아 밭을 갈아야겠다. 다음날 동이 트자마자 형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둘은 밭을 갈았어요. 한 사람이 앞에서 가축을 끌면 다른 사람은 쟁기에 힘을 주고 따라가며 박고랑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쉰 뒤 준비해간 씨를 뿌렸지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형제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조상들이 강가에서 해왔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넷째날 둘은 그만 씨앗을 깜빡 잊고 안 가져왔어요. 집으로 가서 씨앗을 가져와라. 형이 바타에게 명령했습니다. 바타는 두말 안고 집으로 뛰어갔지요. 집안은 형수 혼자 있었습니다. 허영심이 많은 그녀는 머리를 손질하며 청동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웬일이세요? 형수가 바타에게 물었습니다. 씨앗을 놓고 왔어요. 바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다락층계를 올라가 씨앗자루를 메고 내려왔어요. 형수가 눈을 들어보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바타의 몸이 근육으로 단단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젊은 신을 마주하고 있는 듯 했어요. 조금 쉬었다가 가세요. 형수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바타가 아무 대꾸도 안 차 그녀가 다시 재촉했어요. 이리 와서 내 방에 누웠다 가세요. 이 말을 들은 바타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남편의 동생이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형은 나에게 부모와도 같은 분이셨고 저도 형수님을 누님처럼 생각하며 따랐는데 바타가 소리쳤습니다. 형수의 얼굴은 수치심 때문에 새빨개 졌습니다. 이 얘기가 새어나가는 건 형에게도 큰 모욕입니다. 저도 입을 다물 테니 형수님도 얘기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세요. 형수는 두렵고도 당황스러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깨에 씨앗자루를 맨 시동생은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 떼며 밭으로 갔습니다. 혼자 남은 아누배 아내는 시동생으로부터 당한 수치심 과 함께 시동생이 약속을 어기고 얘기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으로 안잘부절 못했어요. 얼마 뒤 그녀는 가만히 있어선 안되겠다 생각하고 화장품들이 담긴 상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얼굴과 어깨와 목에 얻어맞은 듯한 상처를 그려넣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자 기름 램프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아온 아누비 이 모습을 보고 울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지? 아내는 아무 말도 않고 더 큰 소리로 흐늦게 울었습니다. 어서 말해봐. 대체 누가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거야? 아내가 그제야 겨우 대답 정말 아무 말도 안으려 했는데 당신이 재촉하니 말씀드리죠. 당신 동생이 씨앗을 가지러 와서 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날 훑어보더니 함께 방에 가서 누워 있자고 말하는 거예요. 감히 형수를 유혹하다니 전 너무 화가 나서 형은 당신에게 아버지와도 같고 나도 당신을 친 동생 처럼 대해줬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냐고 따졌지요. 그러자 동생이 나를 강제로 침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질러 이웃들을 부르겠다고 하자 절 이렇게 때렸답니다. 놀랍고도 슬픈 사실에 안우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저더러 사실을 입 밖에 내면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두렵지 않아요. 이런 모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안우분 오랜 시간 그렇게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분노를 억누를 수 없어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맹수들을 쫓기 위해 들고 다니는 창을 들고 외양간 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마침 가축들을 살펴보고 난 바타가 문을 나서려 하고 있었어요. 이때 가축의 대장격인 늙은 암소가 문 밑으로 드러난 안우베 발을 발견했습니다. 암소가 안우베게 말했어요. 형이 문 뒤에 숨어있네요. 창을 들고 있는 게 당신 목숨을 노리는 것 같군요. 바타는 형수가 멋대로 이야기를 꾸며낸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형과 싸워 이길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형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생각 끝에 바타는 도망치기로 결심했지요. 외양간 창문으로 빠져나간 그는 들판을 가로질러 뛰었습니다. 눈치채 안우비 창을 휘두르며 동생 뒤를 쫓았어요. 바타는 형과 싸울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그렇다고 형의 손에 죽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바타는 하늘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죄인과 선량한 인간을 구별하는 위대한 라신이시여 제발 절 구해주십시오. 기도를 들은 라신이 커다란 악어들이 헤엄칠 정도의 넓은 강을 만들어 형제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안우비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는 강가에 멈춰섰고 바타는 강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둘 사이엔 곧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 아침이 밝아올쯤 안우비의 분노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 반대편에서 바타가 전날 밭에서 돌아왔을 때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해 줬기 때문입니다. 안우비는 비로소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배신 때문에 사랑하는 동생을 죽일 뻔한 그는 죽고 싶은 만치 부끄러웠습니다. 날 용서해라 바타야 돌아와 우리의 집에서 전처럼 행복하게 살자꾸나 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바타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지요. 혼자 돌아가세요. 이젠 가축들도 형이 돌보아야 해요. 전 여기서 멀지 않은 바닷가에 있는 파라솔 소나무 골짜기에서 살 거예요. 형도 날 잊으면 안 돼요. 거기 도착하면 내 심장을 소나무 꼭대기에 매달아 놓을 거예요. 혹시 형이 마시던 맥주 잔에 거품이 넘치면 날 도울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건 누군가 소나무를 베어 그 수액으로 유지하던 내 심장이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랍니다. 그러면 형은 지체 없이 달려와 내 심장을 물속에 담가야 해요. 그래야만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듣고 있는 아누베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은 다시 한번 동생에게 함께 돌아가자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바타는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습니다. 내 말을 절대 잊지 마요. 그리고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땐 즉시 심장을 찾아내야 해요. 잊지 말아요. 설령 7년이 걸리더라도 심장 찾는 걸 포기해선 안 돼요. 이 말을 남기고 바타는 파라솔 소나무 골짜기를 향해 떠났습니다. 안옵도 슬퍼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한 형의 얼굴은 동생의 장례라도 치르고 온 듯 흙먼지 투성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아내를 죽여 개들을 먹이로 던져주었어요. 부정한 여자들에게는 이런 벌을 내리는 것이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혼자 남게 된 안옵은 하루하루를 슬픔에 잠겨 살아갔습니다. 바타는 곧 파라솔 소나무 골짜기에 살 곳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형에게 말한 대로 나무 꼭대기에 심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야생동물들을 사냥해 구워먹고 샘물을 마셨습니다. 골짜기에 정착한 며칠 동안 집을 짓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마침내 집이 완성되자 그는 이슬을 받지 않고 마른 풀을 깐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골짜기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바타를 위대한 라신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외롭게 사는 바타를 불쌍히 여긴 라신이 도자기의 신 크눔을 불렀어요. 크눔 바타의 처지가 참 딱하구나 그가 외롭지 않도록 여인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해라. 크눔은 곧 작업을 시작했고 젊은이에게 어울리는 처녀 하나를 빚어냈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비길 수 없을 만치 아름다운 처녀였어요. 여자를 보자마자 바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전보다 더 열심히 사냥을 해 매일같이 여자에게 맛있는 고기를 갖다 바쳤어요. 저녁이 되어 그가 들꽃과 야생과일을 하나름 들고 돌아오면 문밖에서 기다리던 여자는 상냥하게 그를 맞이했고 집으로 들어가 즐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바타는 소나무에 얹어놓은 자기 심장의 비밀을 여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의 신 야미 산책하던 젊은 여자를 발견했어요. 신은 커다란 파도를 일으켜 여자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파도에 놀란 여자는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갔어요. 이를 본 얌신이 파라솔 소나무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그녀를 붙잡아라. 소나무는 급히 가지를 뻗었지만 겨우 그녀의 머리카락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뽑힌 머리카락 중 일부가 바닷물에 떨어져 파도에 쓰려갔지요. 머리카락은 파도를 타고 소나무 계곡의 해안을 떠나 이집트까지 흘러갔습니다. 파도에 떠밀려온 머리카락은 파라오 궁전의 세탁부가 빨래를 말리는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에 놀란 세탁부는 이 사실을 왕궁에 알렸지요. 왕궁에 전 이 냄새가 어디에서 나는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마침내 세탁장이 바닷가 모래밭에서 머리채를 발견하여 파라오 에게 가져갔습니다. 머리카락의 향기에 반한 파라오가 지혜로운 자들과 학자들을 불러 머리카락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보도록 했지요. 그들의 대답은 한결 같았습니다. 이 머리카락은 라신의 딸의 꽃이 틀림없습니다. 파라오는 주변 모든 나라에 밀사를 파견하여 머리카락의 주인을 찾아오도록 명령했습니다. 모두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 파라솔 소나무 골짜기로 간 밀사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납치하려는 걸 눈치챈 바타가 밀사를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파라솔 소나무 골짜기로 간 밀사가 돌아오지 않자 파라오는 군대를 보냈어요. 말이 끄는 전차와 많은 수의 병사들 뒤로 금은 보아와 화려한 의상들을 짊어진 하인들이 따라갔습니다. 이번엔 바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군대에 맞설 힘이 그에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타는 병사들이 아내를 이집트로 데려가는 걸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를 본 파라오는 너무나 만족했습니다. 그녀를 후궁으로 삼고 보살펴주며 온갖 선물들을 갖다 바쳤지요. 그녀를 위해 매일 밤 파티도 열어주었습니다. 바타와 함께했던 가난한 생활에 비해 여인에게 궁전 생활은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행복을 완벽하게 누리고 싶었던 여자는 전남편을 없애버리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녀가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살던 골짜기에 나무꾼을 보내 커다란 소나무를 베어버리게 해주세요. 파라오는 즉시 나무꾼을 보냈습니다. 골짜기에 톱질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우지근 소리를 내며 마침내 나무가 쓰러졌어요. 동시에 바타의 심장도 땅에 떨어졌고 바타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슬픈 사건이 일어난 날 저녁 밭에서 돌아와 목이 말랐던 안우븐 맥주를 한잔 따랐습니다. 그러자 맥주 거품이 넘쳐 흐르는 것이었어요. 안우븐 동생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즉시 신발을 신고 외투를 걸친 뒤 지팡이를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파라솔 소나무 골짜기를 향해 며칠 밤낮을 걸었어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그는 침대에 논 채 이미 죽어있는 동생을 발견했습니다. 안우븐 즉시 바타의 심장을 찾아 다녔어요. 해가 저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땅을 뒤지고 덤보를 해치고 자갈과 모래알 하나하나 까지 들춰보았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심장을 찾아 헤맸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점점 희망이 사라져 갔어요. 어떤 때는 이제 그만두고 이집트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아침이 밝아오면 안우븐 다시 힘을 내 찾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심장처럼 생긴 씨앗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씨앗을 깨끗한 물이 든 컵에 담그자 말랐던 심장이 다시 물기를 머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타가 눈을 떴습니다. 안우비 동생에게 물을 먹이자 심장이 바타의 가슴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동생은 전처럼 일어나 형을 포옹 했습니다. 형제는 밤새 다시 만난 기쁨을 나누었지요. 날이 밝을 무렵 바타는 배신한 아내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계획을 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자마자 계획을 실행해 옮겼어요. 먼저 바타는 멋진 얼룩무늬 황소로 변신했습니다. 신을 대신해 땅에서 우상 역할을 하는 황소였어요. 황소가 된 바타는 형을 등에 태우고 파라오의 궁으로 갔습니다. 궁에서는 두 형제를 극진히 맞이했습니다. 이토록 멋진 동물을 데려온 안우베게 파라오는 감사의 표시로 금은 보아를 내렸습니다. 파라오는 황소가 된 바타에게도 보살필 하인들과 땅을 주고 궁전에 살 수 있는 특권도 주었지요. 궁전 사람들은 그가 마치 파라오라도 되는 듯 떠받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타는 자신의 복수 계획을 잊지 않았어요.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바타는 궁전 안의 여자들만 머무는 곳으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의 옛 안해를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네가 날 죽이려 했지만 난 이렇게 살아있다. 여자가 솟을 아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황소밖에 없었어요. 넌 누구냐? 그녀가 물었습니다. 나는 바타다. 네가 죽이려 했던 너의 남편 이지. 너무 놀란 여자는 파라오가 있는 곳으로 급히 달려 갔습니다. 파라 캐질린 그녀를 보고 파라오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 여자는 눈을 내리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숨을 쉬는 그녀의 자태는 세상 무엇보다도 아름다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폐하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그녀가 작고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놀라 물었어요. 무슨 소리인고 세상에 내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던 말이냐. 그러자 여자는 파라오에게 다가가서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부탁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있나요? 약속 하시겠어요? 파라오는 아름다운 그녀의 정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맹세했지요. 얼마 전 궁전에 온 그 황소의 간을 먹고 싶어요. 이게 제 소원이에요. 파라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황소는 그가 제일 좋아하는 짐승이었지요. 하지만 약속은 약속입니다. 파라오는 소 잡는 사람을 불러 바타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소 잡는 사람이 왕의 명령대로 황소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때 황소의 목에서 튄 피 두 방울이 왕궁 대문에 여기저기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피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그 자리에 두 그루의 나무가 솟아났어요. 쉴 새 없이 자란 나무는 다음 날이 되자 두 그루의 아름들이가 되어 궁전들을 그늘로 덮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들은 파라오가 나무를 보러 달려왔어요. 과연 거기엔 크고 멋진 나무 두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왕은 보석으로 채장한 옥자를 가져오게 해 향기로운 내음이 풍기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았어요. 그는 왕비도 이 신비로운 나무에 시원한 그늘 아래 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비를 불러 두 번째 나무 아래 앉도록 했어요. 그녀가 의자에 앉자마자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두 번씩이나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하지만 알아둬라. 난 아직 살아있다. 여자는 곧 바타가 두 그루의 나무로 변신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그렇게 빨리 자라났던 겁니다. 그녀는 소나무와 황소에게 했던 것처럼 다시 그를 없애기로 했어요. 그녀는 다시 미모와 교태를 이용하여 왕에게 나무들을 베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나무의 몸통과 가지는 즉시 베어졌고 벤 나무는 가구를 만드는 데 썼습니다. 하지만 목수가 나무를 깎는 순간 대폐밥이 튀어 여자의 입으로 들어갔고 이를 삼킨 여자는 곧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10개월이 지난 뒤 그녀는 건강한 아이를 낳았어요. 바타를 꼭 빼닮은 아이였습니다. 아들을 얻은 파라오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며칠 동안 나라 전체가 왕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잔치로 떠들썩 했습니다. 파라오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온갖 정성을 쏟았어요. 더 자라서는 최고의 세상을 불러 교육을 맡겼고 마침내 후계자로 삼아 왕자에게 왕관을 몰려주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자 파라오는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있는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바타 혼자서 왕국을 다스리게 되었지요. 복수를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된 것입니다. 그는 나라의 모든 귀족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옛 아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하나하나 밝혀냈지요.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모두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바타의 옛 아내를 주게 자는데 모두 동의 했어요. 이후 바타는 형 안우비를 불러 함께 살았습니다. 30년 동안은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렸어요. 마침내 차례가 되어 세상을 떠날 때 바타는 안우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황선비와 호랑이 옛날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살던 마을에 황시성 가진 선비가 살았습니다. 집은 찢어지게 가난해도 이 사람이 하늘이 알아주는 효자였대요. 아내와 함께 홀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잘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덜컥 알아놓은 겁니다. 시름시름 하던 어머니는 병이 차츰 깊어 가는데 이 의원 저의원 보여 보고 이 약 저약 다 써봐도 차도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선비는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 어머니를 보였지요. 그런데 용하다는 그 의원 하는 말이 이 병에는 백가지 약이 소용없다네. 누런 개를 날마다 한 마리씩 고아 백 마리를 해드리면 모를까. 누런 개를요? 왜 하필이면 명심하게 흰 개도 아니고 검은 개도 아니고 잔털 하나 없는 누런 개여야만 하네. 이러는 겁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지요.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바쁜 살림에 무슨 수로 누런 개를 백 마리 씩이나 구하겠어요? 백 마리는 커녕 한 마리도 사기 힘든 형편이니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요? 터덜터덜 돌아와 이 궁리 저 궁리 해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 싸매고 끙끙 알타못해 황선비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신께 정성껏 제사를 노리고는 두 손 모아 빌기 시작했지요. 산신님께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제발 어머니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만 해주신다면 무엇이든 다 하겠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말이 맞나 봐요. 황선비가 기도드린 지 백일째 되는 날 밤에 호호백발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내 정성이 지극하여 내 너를 돕고자 한다. 네가 기도하던 산에 바위 및 동굴에 도움될 만한 물건이 있는이라 요긴하게 쓰고 네 어머니 병이 낫거든 도로 가져다 해놓도록 하여라. 예 꼭 그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굽적굽적 머리 조아리다 깨어보니 꿈이었어요. 날 밝기 무섭게 산으로 뛰어 올라간 선비는 동굴 안으로 불이 나게 들어가다 말고 기겁을 했습니다. 글쎄 시커먼 호랑이 한 마리가 납작 엎드려 자기를 노려보는 거예요. 선비는 뒤도 안 보고 달아나다 문득 조춤해 돌아보았습니다. 호랑이가 쫓아오기는 커녕 바위처럼 꿈쩍도 앉는 겁니다. 발길을 돌려 살금살금 다가가 보았지요. 다시 보니 살아있는 호랑이가 아니라 커다란 호랑이 가죽인 거예요. 선비는 호랑이 가죽을 가만 가만 살펴보고 만져보고 들춰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그 안에서 툭 떨어지지 않겠어요? 호랑이 가죽 안에 웬 책이? 책을 주워 펼쳐보니 호랑이가 되는 주문을 비롯해 온갖 주문들이 잔뜩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은 바로 둔갑법 책이었던 거예요. 호랑이 가죽을 입고 이 주문을 21번 외우면 호랑이로 둔갑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되면 개를 잡는 따위는 식은 죽 먹기 겠지요? 그러면 어머니 병을 낫게 할 수가 한 번 외운 다음에 제주를 세 번 넘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정말로 호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보들보들 두 손은 뿔 가시 발톱 달린 앞발로 검숭 검숭 두 다리는 털 부숭 부숭한 뒷다리로 베리베리 하던 몸은 까만 줄무늬 멋들어진 황금빛 털로 뒤덮였습니다. 순하던 두 눈은 번개처럼 번뜩번뜩 불을 붓고 입을 벌리니 뾰족뾰족 송곳 이빨 죄에 드러나며 어흥 하는 울음소리가 온 산을 뒤흔들었지요. 호랑이가 된 선비는 한다름에 멀리 떨어진 마을까지 달려가 누런기를 한 마리 물어왔습니다. 그런 다음 책을 보고 주문을 외우니 도로 사람이 되었지요. 이제 선비는 밤마다 호랑이 가죽과 책을 꺼내 호랑이로 둔갑을 하고는 누런기를 한 마리씩 잡아왔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고아받치니 어머니 병도 차츰차츰 차도를 보였지요. 누런기 99마리를 잡았고 한 마리만 더 잡으면 100마리를 채우는 날이 되었습니다. 선비는 오늘 밤이 얼른얼른 지나가기만 빌었어요. 내일부터는 호랑이 둔갑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러는 사이 황선비의 아내는 밤마다 어딘가로 사라지는 남편이 수상한 겁니다. 돌아올 때는 몸이 후즐근히 젖은 채 개를 한 마리 들고 오는데 영 꺼림칙하단 말입니다. 도둑질을 하는건지 돈을 훔쳐 사오는건지 내 오늘은 반드시 알아내리라. 아내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몰래 숨어서 엿보았어요. 밤이 깊으니까 자기 남편이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뒷곁으로 가잖아요. 주변을 조심조심 살피더니 지붕 처마 및 높은 실헝에서 무언가를 꺼내 뒤집어쓰지 않겠어요. 그걸 보고 아내는 즐겁을 했지요. 저게 뭐야 호랑이 가죽 아니야 그런데 남편이 한술 더 떠서 책을 보고 뭐라뭐라 중얼중얼 하더니 팔딱팔딱 제주를 넘지 뭐예요. 아내는 놀라 까물어질 뻔했지요. 느닷없이 황소만한 호랑이가 나타나 집어삼킬 듯 앞을 노려보는 겁니다. 호랑이가 손살같이 밖으로 내닿자 아내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리는 호들호들 심장은 벌렁벌렁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아 무서워라 왕측해 풀이나 있던 선비가 호랑이로 둥갑을 하더니 기절 초풍할 일이잖아요. 안절부절 마당을 오락가락 하던 아내는 남편이 고이 숨겨두고 간 둥갑법 책을 꺼냈습니다. 책을 들고 부들부들 떨다가 활활 타는 아궁이 불 속에 던져버린 거예요. 호랑이가 개를 물고 돌아와 책을 찾으니 있을 리가 있나요? 이미 아궁이 속에서 타버려 재만 남은걸요. 아궁이 앞에서 허둥어둥 갈팡질팡하는 아내를 보고 선비는 눈이 뒤집혔지요. 어찌 그런 짓을 하지만 입에서는 호랑이 울음소리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선비는 분을 못 이겨 크앙 아내를 물어버렸어요. 아내가 그만 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마침 어머니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어머니도 놀란 나머지 기절한 채 숨이 꼴깡 넘어가 버렸어요. 황선비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저도 모르게 아내를 물어 죽였지요.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지요. 책을 보고 주문을 외워야 사람으로 돌아올 텐데 그조차 영영 글러버렸으니 팔딱팔딱 팔딱팔딱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제주를 넘어봐도 헛일이고 호랑이 가죽을 쓴 채 평생 살아야 하나 생각하니 눈물만 줄줄 나오는 겁니다. 그엉 그엉 울다가 선비는 집을 나섰어요. 친구를 찾아가 신세 타령이라도 하고 하고 싶었거든요. 마침 길에서 친구 하나를 만났습니다. 황선비가 반가워라 달려드는데 친구는 혼비백산 주랭랑을 치지 뭐예요. 다른 친구네 집을 찾아가 보았지요. 그 친구도 호랑이를 보자마자 허둥대고 숨느라 어리 빠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황선비가 호랑이가 되었다는 소문이 마을 안에 쫙 퍼졌어요. 하루는 황호랑이가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네 집에까지 찾아왔더래요. 할아버지가 마당에 나왔다가 황소같은 호랑이가 다가오는 걸 보았습니다. 기겁해 달아나다 문득 돌아보니 호랑이가 살인문 앞에 쭈그려 앉아 눈물만 주르르 흘리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주춤주춤 다가가서 물었지요. 어이 자네가 황선비인가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뭐라뭐라 말을 하는데 어흥 하는 호랑이 울음소리만 나오지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몰래 밥을 한 사발 갖다 주면서 달랬습니다. 이보게 자네가 이젠 호랑이가 되어버렸으니 아무래도 산에 가서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랬더니 호랑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하면서 멀어져 갔습니다. 황 호랑이는 그렇게 산으로 올라가 산짐승을 잡아먹으며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점차 사람의 본성을 잃고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갈수록 산짐승도 씨가 말라 나중에는 마을로 내려와 개도 잡아먹고 말도 잡아먹고 손이 염손이 닭까지 닭 치는 대로 잡아가기 시작했지요. 전에 어머니께 약으로 드릴 때도 자기 마을에게는 손도 안 댔는데 이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짐승뿐인가요? 사람까지 해치기 시작했는걸요. 원래는 사람이었으니 사람들 다니는 길이며 습성을 오죽 잘 알겠어요? 나무꾼이 나무하러 가는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나무꾼이 나타나면 온몸에 솔가지를 붙이고는 대굴대굴 뒹구는 겁니다. 그걸 본 나무꾼이 어라? 저 솔가지 좀 보게 하고 신기해서 가까이 가면 냉큼 사과 먹고 그렇게 사람이고 짐승이고 닭 치는 대로 해코지하며 하룻밤에도 팔도를 돌아다니니 황팔도라는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나라에서는 난리가 났지요. 호랑이 무서워 못 살겠다. 농사도 지울 수 없고 가축도 남아나질 않는다. 기리고 산이고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다는 아우성이 온 나라에서 빗발쳤습니다. 마침내 호랑이를 잡으라고 임금님이 명을 내렸어요. 아무날 나무 때 살던 황시 성가진 선비가 호랑이로 둔갑해 팔도를 돌아다니며 짐승들 씨를 말리고 사람한테도 해코질을 한다 하니 잡아드리도록 하라. 호랑이를 잡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상금을 내릴 것이다. 나란 곳곳에서 이름난 사냥꾼이란 사냥꾸들이 모여들었지요. 몇백인지 몇천인지 헤아릴 수도 없었습니다. 너도 나도 호랑이를 잡겠다고 왁식을 덕식을 뭉쳐 다니는데 이 산에서 몰고 저 골짜기에서 쫓고 저기 호랑이 간다. 저 고개 넘어갔다. 너 지지마라. 저쪽이다. 고함소리 함성소리가 날이면 날마다 이 산 저 산을 뒤흔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간에서 잡을 수가 없었지요. 막상 호랑이 황팔도와 맞닥뜨리면 오줌을 질질 싸거나 기절해버리는 사람이 부지기수였거든요. 그때 황성빈의 마을에서는 최포수라는 이가 고을 원의 추천으로 호랑이 사냥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키는 자그마해도 몸이 단단하고 담도 무지무지 큰 사람이었지요. 호랑이 굴도 예사로 드나든다는 소문이 있는 데다 여우고 호랑이고 쏘기만 하면 백발 백중이라는 겁니다. 예로부터 뛰어난 사냥꾼은 사냥감이 지나갈 만한 길목을 미리 헤아려 거길 지켰다가 잡는다고 해요. 호랑이와 마주쳤을 때 작은 강아지처럼 보이면 틀림없이 쏘아 맞춘다는 말도 있고요. 최포수가 딱 그랬습니다. 그날도 산을 통째로 애워싸고 토끼 물듯 몰아대는 몰입꾼들에게 쫓겨 호랑이 황팔도가 마을로 내려왔을 때 최포수는 마을 들머리 냇물가에 정자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호랑이 한 마리가 냅다 뛰어와 냇물을 건너 겠지요. 그런데 최포수가 기다리던 황소만한 호랑이가 아니라 강아지처럼 조그만 아기 호랑이인 거예요. 황호랑이는 어디 가고 웬 새끼 호랑이다냐 저걸 쏴아마라. 최포수가 주춤거리는데 멀리서 무리꾼이며 사냥꾼들이 소리치며 뛰어오는 겁니다. 저기다 황팔도 저기 간다. 황호랑이가 내를 건너간다. 어서 잡아라. 그래서 눈 딱 감고 쏘아 버렸지요. 순간 아기 호랑이가 하늘 높이 솟구쳤다 땅으로 떨어지며 빙글빙글 도는데 한 번 돌 때마다 몸뚱이가 자꾸자꾸 커지는 거예요.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집채만한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몰려온 사냥꾼들이 살펴보니 총알이 목에 박혔는데 몸길이를 재어보니 자그마치 한 발 새뼘이나 되었어요. 그렇게 덩치 큰 호랑이는 백년에 한 번 만나볼까 말까 하거든요. 배에는 누랗고 까만 털이 황자 모양으로 다 있고 귓볼은 국가꽃처럼 가닥가닥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세어보니 200가닥이나 되는 겁니다. 사람 하나를 잡아먹을 때마다 호랑이 귓볼이 한 가닥씩 갈라진다는 옛말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팔도를 휩쓸고 다니던 호랑이 황팔도가 죽었는데 바윗돌처럼 무거워 장정 여럿이 달라붙어도 꿈쩍을 안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상여에 태워 고울의 원까지 옮겨갔으니 죽어서 사람 대우 받았지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어머니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호랑이로 둔갑해서까지 개를 잡았어야 했을까요? 그보다 체포수가 어찌 되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체포수는 상으로 포도대장 벼슬을 받아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안 초다운 녹두죽 김선달이 김선달이 한때 대동강 나루에서 녹두죽 장사를 했대요. 나루를 끼고 돈벌이하는 장사꾼을 상대로 녹두죽을 팔았는데 그러다 보니 손님 가운데는 별별 사람이 다 있었나 봐요. 한 사람은 시골에서 몇 갓개나 가지고 있는 산골 지주로 나무참을 내다 파는 길에 김선달래 죽집에 가끔 들렀다고 합니다. 이 양반이 몹시 거만하고 인색하여 김선달돈에 거슬렸나 봐요. 이를 대면 죽을 먹을 때마다 꼭 한두 가지 트집을 잡고서야 먹었지요. 자기는 온근죽을 청에 먹으면서 데리고 온 소장농군에게는 반그랄짜리를 사주지 않나 이래저래 비위가 몹시 뒤틀려 있었던 터라 김선달이 언젠가 한번 골려주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의 비위를 상하게 하고서 무사한 사람은 아직 없거든요. 그러던 차에 하루는 이 시골 양반이 소작인을 몇 겨누리고는 김선달래 죽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재벌을 개 못 준다고 문간에 들어서면서부터 비위를 슬슬 건드리는 겁니다. 다른 다른 손님들 같으면 죽이나 한 그릇 사 먹고 갈까 녹두죽은 이 집 것이 제일 맛있더라 할 것인데 이 양반은 죽이나 몇 그릇 팔아주고 갈까 녹두죽 맛이야 신통치 했지만 인정을 봐서 팔아줘야지 거 죽그릇 좀 후하게 뜨게나 단골 손님을 몰라봐서 였으나 하고 거드름이 상투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김선달은 예예 하면서 부엌에서 일하는 아내에게 은근슬쩍 눈짓을 했어요. 부엌에는 한 사나흘 전에 팔다 남은 쉰 죽이 한 그릇 있었거든요. 이걸 그 양반에게 팔아먹을 작정이지요. 김선달은 일부러 시골 지지요 들으라고 부엌에다 대고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단골 손님 오셨소. 죽그릇 좀 후하게 뜨오. 아직 초맛은 모르실 테니 초는 지지 마시오. 시골 양반이 들으니 괘씸 했습니다. 녹두죽에 초를 친다는 말은 처음 들었지만 아직 초맛을 모르고 어쩌고 하는 걸 보니 분명히 자기를 얕잡아 보고 그러는 것 같단 말입니다. 거 왜 내 죽에는 초를 지지 말라는 건가 다른 손님 입만 입이고 내 입은 입도 아니란 말인가 발끈 발끈 성을 내어 쏘아붙이니 김선다리 속으로 일이 잘 되어 간다고 웃으면서도 겉으로 무한한 척 녹두죽에 초를 쳐드시는 것은 지체 높은 서울 양반님 내 식성 이라서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시골 양반이 들자하니 더욱 괘씸하단 말이지요. 사람을 없인 여기는군. 나라고 초맛을 모를까 어서 쳐올리게. 예 그렇지요. 여보 시골 양반님 죽그릇에 초를 한 방울만 쳐올리시오. 서울 양반님 내 죽그릇처럼 듬뿍 지지 말고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왜 내게는 초를 한 방울만 치라는 겐가 아무래도 식성에 맞지 않으실 듯하여 잔소리 말고 듬뿍 치라 하게 내가 산골에 살아도 입맛이여 서울 사람만 못할 게 뭔가 몰라 배웠습니다. 여보 시골 양반님 죽그릇에 초를 듬뿍 쳐서 올리시오. 김산달은 겉으로 굽신굽신 하면서 속으로는 신바람을 내지요. 드디어 쉰 죽사발이 나왔습니다. 시골 양반이 한술 떠보니 얼마나 신지 절로 얼굴이 찡그려졌어요. 쉰 죽을 데워놨으니 실수밖에요. 그래도 지체 높은 서울 양반들 입맛을 따라가려면 이쯤은 참아야지요. 입을 실록실록 해가며 억지로 죽을 떠먹었습니다. 조맛을 아시는 걸 보니 역시 지체 높으신 분은 다르군요. 김선달은 이렇게 능청을 떨고 시골 양반은 쉰죽 한 사발을 말끔히 비우고 나서 역시 녹도죽은 초를 듬뿍 쳐야 제맛이 나는군 하면서 일어났답니다. 과연 시골 양반의 배는 그날 괜찮았을까요? 오늘의 동화 전나무 이야기 깊은 깊은 숲속에 키가 작고 예쁜 전나무 한 그루 가 있었습니다. 그 전나무 가 서 있는 곳은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공기도 맑아 무척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키가 큰 전나무들과 소나무 친구들도 많았답니다. 어린 전나무는 늘 키 큰 전나무들이 부러웠어요. 그 전나무는 따뜻한 햇살과 신선한 공기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산딸기를 따라 돌아다니며 제잘거리는 농가의 아이들에게도 전혀 관심이 없었지요. 아이들은 바구니에 산딸기를 가득 채우거나 실에다 주렁주렁 꿰어가지고 와서 작은 전나무 옆에 앉아 놀기도 했습니다. 와 참 귀엽고 예쁜 전나무다. 그치? 아이들이 하는 말을 전나무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다음 해에 전나무는 새싹을 티온 만큼 더 자랐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조금 더 자랐고요. 오래된 전나무는 키도 크고 늘어진 가지도 많은 법이지요. 나도 다른 나무들처럼 얼른 키가 컸으면 좋겠어. 그러면 온 세상을 다 내려다볼 수 있을 텐데. 또 새들이 내 가지들 속에 둥지를 들고 바람이 불면 저기 저 다른 전나무들처럼 의젓하게 몸을 흔들 수 있겠지. 나도 어서 키가 컸으면. 어린 전나무는 한숨을 쉬었답니다. 전나무는 햇빛을 받아도 즐겁지 않았고 새들이 와도 기쁘지 않았어요. 아침과 저녁에 머리 위로 장밋빛 구름이 둥둥 다가와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어 숲이 온통 하얀 눈에 뒤덮여 반짝거릴 때면 토끼들이 눈을 밟고 나와 어린 전나무를 깡충 깡충 뛰어넘으며 놀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무척 속이 상했지요. 그러나 두 번째 겨울이 지나가고 세 번째 겨울이 되자 이 나무도 토끼들이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크게 자랐습니다. 얼른 자라서 키가 큰 어른이 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인 것 같아. 전나무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해마다 가을이 오면 나무꾼들이 숲에 나타나 아주 큰 나무들 중 몇 개를 베어가곤 했습니다. 이제 제법 키가 커진 전나무는 그 광경을 보고 몸을 떨었어요. 그토록 크고 멋진 나무들이 우지끈 뚝딱 소리를 내며 땅으로 쓰러지면 긴 가지들이 잘려나가고 나무는 완전히 벌거벗은 채 길고 홀쭉한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러고는 말이 끄는 마차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며 그 뒤엔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봄이 되어 제비와 황새들이 왔을 때 전나무는 물어보았답니다. 너희들은 큰 나무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니? 어디서 그 나무들을 만난 적이 없느냐 말이야. 제비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황새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알 것도 같아. 이집트에서 이곳으로 날아올 때 바다에 떠있는 배들을 많이 보았거든. 그 배에는 멋지게 생긴 돗대들이 서 있었어. 그 돗대들이 전나무 냄새를 풍겼거든. 그러고 보니 너는 좋겠다. 전나무들은 자라서 배 한가운데 우뚝 산 돗대가 되니 말이야. 오 나도 얼른 자라서 바다 위를 건너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바다라는 건 대체 어떻게 생겼어? 그걸 설명하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황새는 그렇게 말하고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네가 자라고 있는 지금이 제일 좋은 때란다. 네 몸속에서 솟아나 무럭무럭 자라는 젊은 생명을 기뻐해야 해. 햇살이 전나무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바람은 나뭇가지에 입을 맞춰주었고 이슬은 눈물방울을 떨어뜨려 주었어요. 그러나 어린 전나무는 그 모든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자 어린 나무들도 잘려나갔어요. 어서 자라 숲을 떠날 생각만 하고 있는 이 전나무와 비슷한 크기의 아름다운 나무들이었답니다. 나무들은 가지가 그대로 붙어있는 채로 마차에 실려 어디론가 떠나갔습니다. 저 애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보다 훨씬 작은 나무도 있었어. 가지를 그냥 단체 도대체 어디로 실려 가는 거야? 전나무가 외치자 참 새들이 제잘 거렸습니다. 우린 알지 우린 창문으로 들여다보았어. 그 나무들은 금빛 찬란하고 눈부신 장식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갔단다. 나무들은 따뜻한 방 한가운데 가지마다 울긋불긋한 사랑과 과자랑 장난감이랑 또 반짝이는 전등을 달고 눈부시게 멋진 모습으로 우뚝 서 있었어. 그 다음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이상은 우리도 보지 못했어. 어쨌든 아주 멋있었다고. 나도 그렇게 멋지게 될 날이 있을까? 바다를 건너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 아 나는 언제나 그렇게 되려나. 어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으면 이제 나도 마차에 실려간 나무들처럼 키도 크고 가지도 많이 달렸는데 어서 어서 마차를 탔으면 멋지게 치장을 하고 그 따뜻한 방에 서 있었으면 좋겠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지? 더 좋은 일 더 아름다운 일이 생기겠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게 취장을 해주겠어? 더 좋은 일이 더 멋진 일이 생길 거야. 나도 어서 그리로 갔으면. 전담은 가슴이 무척 설레었습니다. 그때 바람과 햇빛이 말했답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야. 지금 막 피어나는 네 젊음이 좋은 거라니까. 그러나 전나무는 아직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오직 빨리 자라고 싶은 마음뿐 이었답니다. 전나무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늘 푸른 모습으로 점점 자라났습니다. 그 나무를 본 사람들은 말했어요. 참 잘생긴 나무로군. 이었고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진 어느 날 그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먼저 잘렸습니다. 도끼가 도끼가 전나무의 가슴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왔어요. 전나무는 비명을 지르며 땅으로 쓰러졌지요. 전나무는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싹을 태우며 자라난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게 몹시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주위에 작은 나무숙과 꽃들 어쩌면 새들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헤어진다는 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답니다. 전나무는 다른 나무 친구들과 함께 어느 집 마당에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야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답니다. 정말 근사한 나무야 다른 것들은 필요 없겠는데 그리고 정장을 한 두 명의 하인이 나와서 그 전나무를 크고 휘황찬란한 방으로 운반해 갔어요. 벽에는 커다란 그림들이 걸려있고 도자기로 된 하얀 화로 옆에 두 개의 커다란 중국식 항아리가 놓여있었는데 뚜껑은 사자 모양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또 그 방에는 흔들러자와 비단 소파, 책이 가득 꽂힌 책장과 아주 값비싸 보이는 인형들도 있었습니다. 전나무는 모래가 가득 채워진 커다란 나무 상자 속에 세워졌어요. 이 상자는 알록달록한 양탄자 위에 초록천으로 덮여있어서 그것이 나무 상자라는 걸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전나무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이 나무를 어떻게 할까? 잠시 후 젊은 아가씨들이 나무를 장식하러 오자 하인들도 함께 거들었습니다. 우선 큰 가지에다 색종이로 만든 작은 가방들을 걸고 가방마다 달콤한 과자를 잔뜩 집어넣었어요. 다른 가지에는 빨갛고 파란 사과와 밤과 호두를 매달아 놓았지요. 그 열매들은 마치 전나무에서 자란 것 같았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하얀의 작고 가느다란 초록 나무둘레를 빙 둘러 장식하고 귀하운 인형들은 초록색 이파리 사이에 매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무 꼭대기에다 황금색으로 반짝이는 커다란 별을 달아주었지요. 이제 눈부시게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밤은 굉장히 멋지겠는걸 사람들이 탄성을 울렸어요. 그러자 전나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아 어섯발리 밤이 되어 촛불을 밝혔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숲에서 나무들이 나를 보러 올까 새들도 나를 보려고 창가로 날아들 거야. 나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렇게 멋진 장식을 하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는 모양이야. 전나무는 너무 조바심이 나서 등줄기가 파왔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골치가 쑤시는 것과 같은 현상이지요. 드디어 모든 양초에 불이 켜졌습니다.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전나무는 너무 기뻐서 몸을 떨었습니다. 그 바람에 촛불 하나에서 전나무 잎으로 불이 옮겨 붙고 말았어요. 타다닥 타다닥 나뭇잎이 소리를 내며 다 들어갔습니다. 빨리들 와보세요. 불이 났어요. 아가씨들이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이 달려와 황급히 불을 꺼주었습니다. 전나무는 다시 불이 붙을까 봐 조심스러워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더니 아이들이 와르르 달려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나무를 쓰러뜨릴 기세로 달려오더니 나무 앞에서 멈추고는 모두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뒤따라 들어오자 아이들은 방이 떠나갔듯 환호상을 지르며 나무둘레를 빙빙 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왜들 이러는 거지? 뭘 하려는 걸까? 그동안 작은 촛불들이 다 타버려서 하나 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이 다 사그라들자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선물들을 따서 가져도 좋다고 허락했어요. 그러자 아이들은 오르르 나무에 덤벼들었답니다. 장가지들이 탁탁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주 단단히 심어져 있게 망정이지? 나무는 방바닥에 넘어질 뻔했답니다. 아이들은 예쁜 장난감들을 들고는 춤을 추듯 이리저리 뛰어 다녔어요. 이제 어느 누구도 나무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해주세요.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세요. 아이들은 약간 뚱뚱한 아저씨 한 분을 전나무 밑으로 잡아 글며 졸라댔어요. 그 아저씨는 전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으면 나무도 함께 들을 수가 있겠구나. 하지만 꼭 한 가지 이야기만 할 테니 너희들이 골라보렴.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법석을 피웠지만 전나무는 혼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전나무도 아이들처럼 떠들고 싶었답니다. 예전에 다른 나무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것처럼 말이지요. 아저씨는 클론패 둠패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지만 나중에 임금님이 되어 어엿쁜 공주님과 결혼을 했다는 얘기였지요. 다른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고 아저씨를 또 졸라댔습니다. 이베대 아베대 이야기도 마저 해달라는 거였지요. 그러나 아저씨는 약속대로 한 가지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런 이야기는 숲속의 새들에게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클론패 둠패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지만 공주님을 얻었다지요. 전나무는 그 이야기가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준 아저씨가 아주 훌륭한 사람 같았으니까요. 혹시 누가 아나요? 어쩌면 전나무도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가 공주님을 얻게 될지요. 전나무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며 어서 내일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내일이 되면 사람들이 또 가지마다 촛불을 밝혀주고 장난감과 과일을 매달아 줄 것 같았거든요. 내일은 몸을 떨지 말아야지 또다시 멋지게 장식을 하고 클론패둔패 이야기를 듣겠지 어쩌면 이베대 아베대 이야기도 듣게 될지도 몰라. 전나무는 밤새도록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하인과 하녀들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새로 장식을 하려나봐. 나무는 기뻐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나무를 방에서 끌고 나가 층계를 올라가더니 햇빛이 들지 않는 다락 구석에다 내려놓았습니다. 외들 이러지 여기서 무얼 하라는 거야 이런 데서 어떻게 옛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어 전나무는 벽에 몸을 기대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아주 많아졌어요. 낮과 밤이 수도 없이 바뀌었지만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누군가 오긴 했지만 커다란 짐을 옮겨다 놓으려고 온 사람일 뿐이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전나무를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밖 같은 지금 겨울인가 보군 땅이 꽁꽁 얼고 눈에 덮여 있어서 나를 심을 수 없으니까 봄이 올 때까지 여기에 보호해두려는 걸지도 몰라. 사람들은 참 생각이 깊은 것 같아. 게다가 친절하고 여기가 어둡지만 않았으면 그리고 외롭지만 않으면 좋으련만 아 작은 토끼도 그립구나. 눈이 하얗게 쌓이면 토끼가 풀짝거리며 뛰어다녔지. 그때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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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뛰어넘을 땐 몹시 화가 났어.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이곳은 너무 외로워. 그때 작은 생지 한 마리가 지구멍에서 머리를 쏙 내밀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또 한 마리가 따라 나왔습니다. 그들은 킁킁거리면서 전나무의 냄새를 맡더니 나뭇가지 사이를 왔다갔다 했어요. 밖에 나오니까 무척 춥구나. 그렇지만 여기서 놀면 재미있겠는걸? 그렇죠. 전나무 할아버지? 뭐라고? 난 할아버지가 아니야. 나보다 훨씬 더 늙은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전나무 아저씨 아저씨는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줄 아세요? 생지들은 호기심이 무척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딘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아저씨는 그런 나라에 가본 적이 있어요? 선반에는 치즈가 놓여있고 머리 위에는 고기가 걸려있는 식품 저장실 같은데 말이에요. 생지들은 촛불 주위에서 춤을 추고 삐쩍 마른 생지가 들어갔다가 통통하게 살이 쪄서 나오는 그런 곳은요? 난 그런 건 몰라. 그러나 햇빛이 환히 비치고 작은 새들이 노래하는 숲속은 잘 알지. 잔나무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생지들로서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와 와 아저씨는 정말 많은 것을 보셨네요.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내가 행복하다고? 그래 그 시절에는 정말 행복했지. 전나무는 생지들에게 과자와 촛불로 몸을 장식했던 크리스마스 이브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전나무 할아버지는 참 운이 좋은 분이세요. 생지들은 전나무를 부러워했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래도 그러는구나. 난 이제 막 어른이 되어 이번 겨울에 숲에서 나왔단다. 아저씨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어요. 생지들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 밤 그들은 네 마리의 다른 작은 생지들과 함께 왔어요. 생지들은 전나무에게 또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라댔습니다. 나무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점점 더 옛날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숲속에서 살 때가 정말 행복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정말 행복한 날은 앞으로 찾아올 거야. 클론페 둠페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가 공주님과 결혼했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전나무의 머릿속에는 숲에서 자라던 작고 귀여운 자작나무가 진짜 공주님 같았다는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콜롬페 둠페가 누구인데요? 생쥐들이 묻자 전나무는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전나무는 전에 들은 이야기를 한 대목도 빠트리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생쥐들은 너무나 재미있다고 좋아하며 팔짝팔짝 뛰어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밤에는 또 다른 생쥐 두 마리가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일요일 밤에는 들쥐 두 마리도 찾아왔지요. 전나무가 날마다 같은 이야기만 하니까 쥐들은 점점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아저씨는 클론페돈페 이야기밖에 모르세요? 들쥐들이 물었어요. 응 그 이야기밖에 몰라 그건 내가 가장 행복했던 날 밤에 들은 이야기란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땐 잘 몰랐지만 그건 좀 슬픈 이야기로 군요. 베이컨이나 버터가 있는 식품 저장실에 대한 이야기는 모르세요? 응 잘 모른단다. 그래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들쥐들이 모두 돌아가고 마침내 생쥐들도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나무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어요. 그 귀여운 꼬마쥐들이 둘러앉아 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참 좋았어. 이제 그 시절도 다 지나갔구나. 하지만 다시 밖으로 나가는 날이 올 거야. 그땐 정말 재미있게 지내야지. 과연 그가 밖으로 나가게 되는 날은 언제 올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끌벅적 소리가 나더니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다락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다락에 쌓여있던 큰 가방들과 상자들을 어딘가로 옮기고 상자에서 전나무를 뽑아 마루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러더니 한 남자가 전나무를 끌고 햇볕이 비치는 층계에 갖다 놓았어요. 이제 다시 즐거운 생활이 시작되려는가 봐. 전나무는 생각했답니다. 마침 공기는 신선하고 햇살은 눈이 부셨습니다. 전나무는 이제 바깥 마당으로 나왔어요. 모든 일들이 눈 깜짝할 새 일어나 얼떨떨 했습니다. 마당에 있는 꽃밭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에 있었지요. 장미꽃들은 낮은 울타리 위로 향기를 풍기며 늘어져 있었고 보리수 나무도 꽃을 피우고 있었답니다. 제비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렀지요. 물론 그것은 전나무를 두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젠 정말 즐겁고 유쾌한 생활이 시작되려는가 보다. 전나무는 기분이 좋아서 나뭇가지들을 쭉 펴보았어요. 그러나 가지들은 전부 시들어 누렇게 되어 있었고 그는 잡초가 무성한 마당 한 고석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전나무의 머리 꼭대기에는 아직도 황금색 별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고 있었답니다. 마당에는 크리스마스 때 전나무 주위를 돌며 즐거워하던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어요. 그들을 보자 전나무는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제일 작은 꼬마가 달려오더니 황금색 별을 뽑아버렸답니다. 이야 다 늙은 전나무에 아직도 별이 붙어있네 그러고는 장화시는 발로 우지직우지직 나무가지를 밟았어요. 전나무는 마당의 꽃과 나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도 살펴보았지요. 그 순간 전나무는 캄캄한 다락 구석에 그냥 있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숲에서 살던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이브의 즐거웠던 시간 클룸페둠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던 작은 쥐들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가 좋았었는데 그 시절에 더욱 마음껏 즐겁게 지냈어야 하는데 이젠 다 지나갔구나 모두 끝나버렸어. 그때 마당에서 일하는 소년이 전나무를 도끼로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나무단으로 묶었어요. 이제 전나무는 장작더미가 되어 마당 고석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나무 토막들은 활활 타오르는 난로 속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한숨 소리는 마치 총소리처럼 요란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놀고 있었어요. 제일 작은 꼬마아이의 가슴에는 가장 행복했던 날 밤 전나무 꼭대기에 달려있던 황금색 별이 반짝거리고 있었지요. 이렇게 모든 게 지나가 버렸고 전나무도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죽지랑 이야기 제32대 제32대 효소대왕택 죽지랑이 거느리는 화랑 가운데 드고 급간 이라는 화랑 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성실하게 출근을 하더니 한 번은 열흘 동안이나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죽지랑은 드고의 어머니를 불러 아들이 어디에 가 있는가 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말했어요. 익서 나가니 내 아들을 부산성에 창고지기로 임용해서 급히 달려가느라 그대에게 인사를 할 틈이 없었네. 이 말을 듣고 죽지랑은 공적인 일로 갔다니 마땅히 대접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죽지랑은 떡과 술 항아리를 들고 화랑 137명과 함께 드고를 찾아갔어요. 죽지랑 일행은 부산성에 도착하여 드고를 만나 가져온 술과 떡으로 그를 먹였지요. 그리고 익선 더러 드고에게 휴가를 주어 자기와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했습니다. 하지만 익선은 죽지랑의 정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간진이라는 사람이 벼 30석을 거두어 성중으로 소송해 가다가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진은 죽지랑의 사람 댐댐이를 알고 칭찬하는 한편 익선의 마음이 막힌 것을 안 좋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는 가지고 가던 30석의 벼를 익선에게 주고서 죽지랑의 청을 도왔습니다. 그래도 익선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간진은 다시 마유과 안장을 주었습니다. 그제야 익선은 허락했지요. 조정에서 화랑의 대표가 이 사실을 알고 사람을 보내서 익선을 잡아다가 그 더러운 마음을 바로 잡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익선은 달아나서 종적을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다들을 잡아와 아주 추운 겨울날 성안의 연못에다 목욕을 시켰더니 얼어 죽었습니다. 효소왕이 익선의 일을 듣고서 모량리 사람으로서 관직에 종사하는 자들을 모두 몰아내어 다시는 관공서에 몸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스님이 되는 것을 금하 였습니다. 만약에 스님이 된다고 해도 절에는 못 들어가게 했지요. 죽지랑의 아버지 술종공은 진덕왕 때 춘천지방 장관으로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부임 행차가 죽지령에 이르니 한 거사가 고갯길을 닫고 있었습니다. 술종공은 그것을 보고 감탄했지요. 거사도 또한 술종공의 모습이 넉넉해 보여서 두 사람은 서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술종공이 부임한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죽지령에 기를 닦아주던 그 거사가 방 안으로 돌아오는 꿈을 꿨어요. 술종공의 부인 역시 똑같은 꿈을 꾸게 되어 놀라움은 한층 더했습니다. 이튿날 술종공은 사람을 보내 그 거사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이 하는 말이 거사는 며칠 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보냈던 사람이 돌아와 하는 말을 듣고 그 거사가 죽은 날을 따져보니 바로 술종공 부부가 거사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꿈에서 본 바로 그날이었어요. 아마 거사가 우리 집에 태어나려나 보다. 술종공은 다시 사람을 보내 죽지령 위에 북쪽 봉우리에 다가 거사의 장례를 치르고 돌로 만든 미륵을 만들어 무덤 앞에 세웠습니다. 술종공의 아내는 거사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그 꿈을 꾼 날로부터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열 달 뒤 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거사가 귀를 닦아주던 그 고개의 이름을 따서 죽지랑 이라고 지었습니다. 죽지랑은 자라자 벼슬길에 나섰어요. 그는 김유신과 더불어 부수가 되어 사만을 통일하고 그리고 진덕 태종 문무 신모항의 조정에 대신이 되어 나라를 안정시켰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눈사람 내 몸에서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네. 정말 온몸이 꽁꽁 얼어붙을 만큼 추운 날씨야. 이 시원한 바람을 쐬면 정말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니까. 눈사람은 추운 날씨를 좋아하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하늘에서 빨갛게 빛나는 게 뭐지? 저녁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눈사람 쪽으로 햇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려봐도 난 눈을 깜박거리지 않을 거야. 그랬다간 내 눈이 떨어져 버릴 테니까. 눈사람의 얼굴에는 삼각형 돌멩이가 두 개 박혀 있는데 그것이 눈이었어요. 그리고 입은 소나무 가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도 나 있었습니다. 그는 신나게 노는 꼬마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때 눈사람은 말이 끄는 커다란 썰매의 방울소리와 바람을 가르는 채찍 소리를 들었지요. 어? 저건 뭐지? 눈사람이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동안 이번에는 둥근 달이 둥실 떠올랐습니다. 달은 검푸른 하늘 높은 곳에서 맑고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나타나네. 그래도 저 녀석은 나를 노려보지 눈사람이 눈사람은 눈사람은 떠오르는 달을 해인 줄 알았나 봐요. 자, 얼마든지 높은 곳에서 나를 내려다봐도 좋아. 나도 네 모습을 자세히 볼 테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나도 다른 데로 가고 싶어. 내가 움직일 수 있다면 아이들처럼 썰매를 탈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난 움직이는 방법을 알 수가 없어. 눈사람이 중얼거리고 있는데 쇠사슬에 묶여있던 늙은 개 한 마리가 짖었습니다. 이 개는 목이 쉬어서 컹컹 하고 짖지를 못합니다. 그 개는 어릴 때 집안 난로가에서 살았을 때부터 목이 쉬어버렸 거든요. 해한테 움직이는 법을 배우지 그래? 작년에 여기 있던 눈사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어. 그래서 그들은 어디론지 다 떠나버렸지. 늙은 개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하늘에 떠있는 저것이 내게 움직이고 달리는 법을 가르쳐 줄 거라고? 눈사람은 다리를 쳐다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어. 아까는 서쪽에 있었는데? 점점 동쪽으로 오고 있으니 저 녀석은 움직이는 법을 아는 모양이야. 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는 구나. 지금 저 하늘에 떠있는 것은 달이라는 거고 좀 전에 네가 본 것은 해라는 거야. 해가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면 너에게 시냇물 건너로 뛰어가는 법을 가르쳐 줄지 누가 하니? 그건 그렇고 내 뒷다리가 쑤시고 아픈 걸 보니 곧 날씨가 흐리고 추워지려나 봐. 늙은 개가 일러 주었습니다. 난 무슨 얘기인지 통 못 알아듣겠어. 아까 나를 노려보던 녀석이 해라고 했지? 하지만 해는 나한테는 좋은 친구가 아닌 것 같아. 늙은 개는 목에 끈을 맨 채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새바퀴를 돌더니 잠을 자러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날씨가 추워지고 있었어요. 새벽 역 희대자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이었고 해가 떠오르고 아침이 밝자 세상은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새하얀 산호들 같은 나뭇가지로 이루어진 숲에는 눈부신 꽃봉우리들이 터질 듯 부풀어 있는 것 같았지요. 여름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가지들도 얽히고 설킨 모양의 흰뜨개질 장식처럼 아름다운 모양을 이루었어요. 하얀 하얀 이불처럼 눈이 덮인 땅은 햇살을 받아 금강석이 뿌려진 듯 반짝거렸고 수많은 작은 촛불들이 흰 눈보다 더욱 희게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여름철보다 훨씬 아름다운 풍경이야. 젊은 남자와 함께 나온 아가씨가 겨울놈 경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눈사람 옆에 서서 빛나는 나무들을 바라보았어요. 아가씨의 두 눈도 반짝거렸지요. 이런 친구도 여름엔 전혀 볼 수가 없지. 아주 잘생겼는걸. 아가씨는 소리내어 웃고는 눈사람에게 고개를 까딱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팔짱을 끼고 어디론가 걸어갔어요. 두 사람이 걸을 때마다 발 밑에서는 눈이 뽀드득 뽀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지? 너는 이 집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저 사람들을 잘 알겠구나. 눈사람이 늙은 개에게 물었어요. 그야 물론이지. 저 아가씨는 나를 쓰다듬어 주었고 저 남자는 내게 맛있는 뼈다귀를 던져주곤 했지. 그래서 난 저 두 사람을 절대 물지 않아. 아니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저 두 사람은 약혼자야. 뭐 하긴 뭘 해. 두 사람은 이제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은 고기를 먹게 되는 거지. 그럼 저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거니? 눈사람은 다시 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저 사람들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넌 태어난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나는 나는 나이를 많이 먹어서 아는 게 많지.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알고 있거든. 지금은 비록 이렇게 추운 바깥에서 끈에 묶여있지만 예전에는 집 안에서 잔 적도 있어. 늙은 개가 말했어요. 날이 추우니까 더 신이 나네. 좀 더 이야기해봐. 니 목에 있는 끈 좀 그만 흔들어대고 말이야. 그 짤랑거리는 쇠사슬 소리는 왠지 소름이 끼치거든. 눈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나도 예전엔 예쁜 강아지였어. 그때는 주인의 안방에 있는 아주 폭신한 의자 위에 드러누워 살았지. 주인 아주머니의 무릎 위에 올라앉으면 귀엽다고 입을 맞춰주었고 예쁜 손수건으로 내 발을 닦아주기도 했거든. 그런데 내가 어른이 되자 이 집 하인의 방으로 보내지게 됐단다. 저기 보이지? 걔는 대문 안에 반지하 방을 가리켰습니다. 아 저 방에서 살았어? 음 저 방은 안방보다 좁긴 하지만 오히려 주인 방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야. 아이들에게 시달리지도 않았고 전과 다름없이 맛있는 것을 실컷 먹을 수 있었거든. 푹신한 잠자리도 있었고 따뜻한 난로도 있었지. 이렇게 추운 날씨엔 뭐니뭐니해도 그저 난로가 제일이야. 난로 옆에 들어놓으면 기분이 정말 최고지. 아 그때가 참 좋았는데 난 요즘에도 가끔씩 난로가 너무 그리워. 늙은개가 쉰 목소리로 지지며 말했습니다. 난로라는게 그렇게 좋은거야? 그러면 그것도 나처럼 생겼어? 난로를 본적이 없는 눈사람이 못자 걔는 잠시 코웃음을 치더니 난로에 대해 더 말해주었습니다. 너와는 완전히 반대야 몸은 숯처럼 새까맣고 목은 학처럼 길고 쇠로 된 뚜껑이 달려있지. 그건 나무 토막을 먹고 사는데 입에서는 불길이 넘실넘실 뿜어져 나와. 그 옆에 있으면 기분이 아주 좋단다. 지금 네가 서 있는 데서 창문 너머로 방 안을 들여다보렴. 난로가 보이지? 잘 보라고. 눈사람은 창문 너머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쇳뚜껑이 달린 반질반질한 물건이 보였어요. 아래쪽에서는 새빨간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요. 순간 눈사람은 이상하게 가슴이 쿵쿵 뛰는 걸 느꼈습니다. 왜 가슴이 뛰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눈사람이 아닌 진짜 사람들은 그런 감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너는 왜 그녀의 곁에서 떠나오지요. 그렇게 좋은 걸 어떻게 버릴 수 있었느냐 말이야. 눈사람은 난로가 아무래도 어여쁜 아가씨로 여겨져서 이렇게 말한 거였어요. 어쩌다가 내가 실수를 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밖으로 끌어내어 여기에 새 사슬로 묶어놓은 거야. 이 집 막내 아들이 내가 맛있게 먹고 있던 뼈다귀를 발길로 차기에 너무 화가 나서 그 녀석이 다리를 살짝 물었거든. 위에는 이 눈에는 눈 뼈다귀를 차버린 다리뼈를 물어주어야 겠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그때부터 모두가 나를 미워하더라고. 늙은 개가 대답했습니다. 그거 참 안됐구나. 결국 이렇게 새 사슬에 묶였고 풀어달라고 너무 지저댔더니 목이 아예 쉬어버린 거야. 이렇게밖에 지질 수가 없게 되었어. 늙은 개가 말했지만 눈사람은 개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사람은 난로가 있는 지하방을 쳐다볼 뿐이었지요. 그는 자기 키와 거의 같은 네 발 달린 난로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설레지 저 방에 들어가 보는 게 정말 소원이야. 이렇게 간절한 소원은 꼭 이루어질 거야. 저기 들어가 난로에 기댈 수만 있다면 창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갈 거야. 눈사람이 이렇게 말하자 늙은 개가 다 일렀습니다. 넌 절대로 방 안에 들어갈 수 없어. 난로가 갔다가는 넌 금방 녹아버릴 거고 그럼 너도 끝장이야. 녹아버려도 상관없어. 아 저길 너무 들어가고 싶다. 눈사람은 하루종일 창문으로 방 안을 쳐다보았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방 안의 모습은 더욱 잘 보였습니다. 난로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걸 보자 눈사람의 가슴은 한층 더 설레였어요. 그 빛 날이 그 불빛이 눈사람의 눈사람의 하얀 얼굴을 비출 때 눈사람의 가슴까지 붉게 물들이는 듯했습니다. 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붉은 혀를 내밀 때는 정말이지 너무 아름다워. 눈사람은 긴긴 겨울밤이 하나도 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황홀한 상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차가운 바람이 쉴 새 없이 휘몰아쳤어요. 아침에 보니 난로가 있는 지하실방 유리창에는 성해가 하얗게 끼어 있었습니다. 성해는 무척 아름다운 꽃무늬 모양이었어요. 그처럼 추운 날씨는 원래 눈사람이 좋아하는 날씨였지요. 그러나 눈사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성해 때문에 창문이 가려 난로가 보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눈사람은 난로가 보고 싶어 못 견딜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늙은 개가 제 집에서 나오며 또 눈사람을 타일렀어요. 너는 지금 몹쓸병에 걸렸어. 눈사람이 난로를 그리워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모두 잊어버려. 날씨는 점점 따뜻하게 변했습니다. 눈사람은 이제 슬슬 녹기 시작하여 불평조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쇠약해져 버렸지요. 아, 내 몸이 왜 이렇게 변하는 거지? 녹는 거지. 따뜻한 날씨가 며칠 동안 지속되자 눈사람은 다 녹아버렸습니다. 눈사람이 서 있던 곳에서 눈사람 대신 쇠꼬챙이 하나가 우뚝 서 있었지요. 아이들이 그 쇠꼬챙이에 눈을 뭉쳐 눈사람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쇠사슬에 묶인 개가 중얼거렸어요. 아, 이제야 알겠어. 눈사람이 왜 그렇게 난로를 그리워했는지. 저 쇠꼬챙이는 원래 난로를 쑤시는 부지깽이였거든. 눈사람의 몸 속에 부지깽이가 들어 있었던 거구나. 그것 때문에 눈사람의 가슴이 그토록 설레였던 것이군. 이제 다 끝났어. 늙은 개는 혼자 짖었습니다. 이제 겨울도 다 지났어요. 꼬마 여자아이들이 마당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었습니다. 이젠 눈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오늘의 동화 홍도전 남원의 정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생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정생은 정시성을 가진 남자라는 뜻입니다. 정생은 젊었을 때 퉁소를 잘 불고 노래도 잘했어요. 또 성격이 호탕해서 작은 일에 매이지 않았지만 글공부에는 게을렀습니다. 정생은 장가 될 나이가 되자 같은 고울에 사는 양가의 규수 홍도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한 지 2년 만에 아들을 낳고 몽석이라 이름 지었지요. 몇 년이 흘러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정생은 조선을 도우러 온 명나라 군대를 따라 남원성을 지키게 되었어요. 그때 군사의 가족들은 성 밖으로 피신을 시켰는데 아들 몽석도 할아버지를 따라 지리산으로 피했습니다. 한편 홍도는 남장을 낳고 남편 정생과 함께 성 안에 머물렀으나 아무도 그녀가 여자인 것을 몰랐습니다. 마침내 성이 함락되고 정생은 명나라 군대를 따라 탈출했지만 그만 아내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아마 명나라 군사를 따라봤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정생은 아내를 찾기 위해 중국 절강으로 갔어요. 어느 날 정생은 명나라 도주와 함께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달 깊은 밤 정생이 뱃머리에 나와 시름에 잠겨 있는데 멀리서 귀에 익은 퉁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에 아내가 있는 게 아닐까 홍도 말고는 이 곡을 알만한 사람이 없어 정생은 예전에 아내와 함께 부르던 노래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러자 저쪽 배에서 홍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건 내 남편이다. 정생은 깜짝 놀라 그 배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명나라 도주가 말렸어요. 저 배는 오랑캐의 상선이오. 게다가 외인들도 많이 탔소. 당신이 지금 간다면 해를 입을 것이오. 날이 밝으면 내가 해결해줄 테니 오늘 밤은 잠오시오. 다음 날 도주는 심부름꾼을 보내 큰 돈을 주고 홍도를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된 정생과 홍도는 서로 부둥켜 안고 소리내어 울었지요. 홍도는 그간의 일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원성이 함락되자 홍도는 외군에게 잡혀 일본으로 갔어요. 외군은 남장한 홍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시 남만의 상선에 인부로 팔아넘겨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정생은 아내와 함께 절강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둘째 아들 몽진을 낳았어요. 몽진은 열일곱 살이 되었는데도 조선 사람이라는 이유로 중국 처녀와 혼이 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처녀가 나타났어요. 제 아버님은 조선의 전쟁을 도우러 가셨다가 아직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저는 이분과 혼이 나여 이분을 따라 조선으로 가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곳이라도 찾아 제사를 지내고 싶습니다. 만약 돌아가신 게 아니라면 다시 만날 수도 있겠지요. 그리하여 처녀는 몽진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몇 년 후 북쪽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오자 명나라는 정벌에 나섰어요. 이때 정생도 군사로 뽑혀 전쟁에 나갔으나 싸움의 폐에 오랑캐 군사에게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생은 오랑캐 군사들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나는 명나라 사람이 아니오. 나는 조선 사람이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정생은 조선으로 갔습니다. 고향인 남원을 향해 먼 길을 걷다 보니 다리에 종기가 났어요. 그래서 의원을 찾아갔는데 그 의원은 중국 사람으로 임진왜란 때 조선에 왔다가 계속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는 둘째 아들 몽진의 장인이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정생은 사돈과 함께 남원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예전에 살던 집으로 가보니 그곳에는 큰아들 몽석이 장가를 들어 자식까지 낳아 살고 있었습니다. 정생은 사돈과 아들을 만나 한없이 기뻤지만 헤어진 아내와 몽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요. 한편 홍도는 살림살이를 팔아 작은 배 한 척을 샀습니다. 그라고는 아늘 몽진과 며느리와 함께 중국을 떠났어요. 그들은 중국 옷과 일본 옷, 조선 옷을 챙겨서 가는 길에 중국인을 만나면 중국 옷을 입고 일본인을 만나면 일본인 행세를 하며 다녔습니다. 한 달 25일 만에 이들은 제주도의 초자도 밖에 있는 어떤 섬에 닿았습니다. 배에는 겨우 7호배 양식이 남아 있었어요. 홍도는 울면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야, 우리가 배 안에서 굶어 죽으면 결국에는 고기밥이 되고 맑겠다. 차라리 어느 섬으로 올라가 목을 매 죽는 게 낫겠다. 그러자 며느리가 반대했습니다. 어머님, 쌀 한옵을 가지고 죽을 끓이면 우리 식구가 하루 끼니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7일은 더 버틸 수 있다고요. 동속에 희미하지만 육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배를 만나면 살길이 열리지 않겠어요? 이 말을 듣고 바다에서 오류길을 더 보내는데 때마침 조선 군사들이 탄 배가 그곳을 지나가다 홍도 일행을 발견했습니다. 홍도는 사람들에게 남원에서 남편과 헤어진 사정이며 다시 절강에서 만난 일 그리고 남편이 오랑캐 정벌에 나갔다는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불쌍해하며 홍도의 배를 배 뒤에 매달아 순천까지 실어다 주었어요. 우야곡절 끝에 홍도는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잡고 남원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에는 남편은 물론 큰아들 몽석과 몽진의 장인까지 한데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여섯 사람이 한 곳에 모인 것이 모두 말리밖에서 이루어진 일이니 상식을 넘어선 놀라운 일입니다.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더니 이 일을 두고 한 말인 듯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울산바위 이야기는 우리나라 지명에서 유래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저마다의 이름을 갖게 되듯이 우리가 사는 고장도 아주 오래전부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에 걸쳐 옛사람들의 채취가 묻어있고 그들의 숨결과 슬픔이 짙게 배어있는 아름다운 지명들이 많이 있답니다. 특히나 울산바위 이야기는 원님 아들의 지혜로운 생각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높은 세금을 낼 위기에 처해 높은 세금을 낼 위기에 처해 있던 양양원님이 양양원님이 오히려 당당하게 보관료를 요구해서 오히려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게 되지요. 덕분에 어려운 백성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말입니다. 금강산에 가려던 울산바위가 실수로 설악산에 놀러앉게 된 것이 양양원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동화와 함께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